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이제 드디어 나왔고 이제 톨루카 감옥에 왔죠 톨루카 감옥을 도착해서 감옥이 너무 커서 넘겨서 시작하기로 했죠 오늘은 감옥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인 걸로 아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군요 출발 자 이게 공격이었고 달리기 때리기 이게 총 조준 공격 벌써 무섭다고요? 제가 더 무서워요 뭐지 왜 시작을 안해 오늘따라 로딩이 느리다?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 오지? 뭔가 진입할 때 뭐가 많은가 본데 오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앞에 있는 예배당부터 갈까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이네 이거 뭐지? 무슨 퍼즐 재료 같은데 가장 무거운 무게추라고 써져있거든요 가장 무거운 무게추라고 써져있거든요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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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다시 야 손에 손에 야 다시 불러와 아 개손에 어 갑자기 돌아왔다 개손에 개손에 아 근데 구내식당 구내식당 여기서 나왔으니까 아 여기 다시 가 이 새끼 이거 이거 corruption 벽이잖아 심지어 가장 무거운 무게추 근데 약간 퍼즐이 그런 게 있나봐 음 예배당 안줘 그래도 총알이 많은 편이니까 조금 쓰면서 다닙시다 여기선 죄수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죄수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심지어 죄수들 중 가장 단순한 놈들도 자기가 아는 얼마 안 되는 말로 주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죄수들은 죄인이지만 더없이 행복한 꿈을 꾼다 아무리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여기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 이게 뭐지? 어 주사기다 어 이제 주사기가 이런데도 있어 대박 아 이게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구나 아 뭐야 잠깐만 내가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아 길이 없구나 반대쪽 이런덴 못 들어가나? 안되네 어디서 나온 거냐 와 고문하는 거야 이거 손가락 집어넣는 건가 설마 난 여기서 회개를 해야되는데 뭐지? 뭔가 꼬깔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막 패고 있는 장면 같은데 벌 주는 장면인가? 뭔 소리지? 누가 말하는 소린가? 뭘 질질 끄는 소린가? 일단 저장 한번 더 하고 뭐가 이렇게 질질 끄는 소리나 이게 뭐지? 어 있다 있다 오 불 켜진다 아 이거 타이머네 특정 시간 지나면 불이 꺼지는 구나 아 아 근데 감옥에 감옥 하나하나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송아지? B블록 일단 A블록 먼저 가죠 이거 한번 더 돌리고 오 떨리네 오 떨리네 어 있다 있다 이 녀석이 무기를 들었어 그렇다는 건 이 송아지 문은 뭐지? 뿔 없는 황소 어 저 옆길로 지나가는 길이 있네 아 아우씨 아우씨 소리 너무 싫어 여기 넘어가면 없겠지? 어 물약 있다 라고 하기 전에 그럴 줄 알았어 너 이 자식 내가 옷 차릴 줄 알았냐 어이씨 이제는 이렇게 들어와도 있네 이쪽 라인은 좀 이따 보고 여기부터 보자 이거 불을 안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불을 안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괜히 저 실시간 불 켜다가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우 소리 이거 문 열기 전에 복돼있는 애들부터 처리할까? 내가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안에 있다 이 뒤쪽에도 있나? 아하 아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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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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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아구 막 근처에 주변을 항상 살펴야 되겠다 막 어디서 오네 없나? 막 이런데 없나? 아 아니 아우! 아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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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씩 더 밟아야돼 이렇게 뭐야? 뭔가 불에 타버린 그림인데? 여기 불 났었나? 뭔가 십자가 오 마리아 성모 마리아인가? 뭐야 이거 예수님? 여기는 무슨 종교가 있었던거야? 여긴 안 열리고 쟤가 이 안에 있었다는건 쟤가 죄수인가? 죄수였다는 소린데? 안전하게 문 닫기 안되나? 아 옆으로 들어갈 수 있었구나 뭐야? 뭔가 도망치는 도주경로 오 의 느낌인가? 아 나오나? 이게 뭐지? 이 감빵은 화요일까지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 그때까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전에 머물던 녀석은 교도소장님의 명령에 따라 사형수 수감동으로 이감되었다 어? 사형수가 되었어 누구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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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뭐 있다 이건 뭐지? 뱀? 새의 머리에 뱀인가? 부리가 있는 뱀? 머리 없는 뱀 어우씨 어두워 계단이니까 이쪽 제외하고 일련 hass 있어 있어 일단 있어 일단 옆방에 있다 옆방에 옆방에 있어 분명히 있어 어 뭐야 이거 눈이 없는 돼지인가? 이노스케 느낌 나는데 있어 있어 분명 있어 근처에 있어 편집하기 불편하다고 이 안에 있다 있다 어 아니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 치즈직 소리? 치즈직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이런데 안에 있는 건가? 일단 다 없어 계단 쪽으로 가자 무서우니까 한 번 더 켜자 여긴 나중에 가자 어 너무 깜깜해 야 여기 여기 나중에 가 너무 깜깜한데? 아 그래도 같은 층이니까 가봐야 되겠지? 어 너무 어두운데 저기? 저장부터 하고 가자 그러면 여기 일단 다 처리했으니까 저장을 하고 갈게요 저장을 하고 갈게요 이 찌직찌직 소리나는 것도 이제 위치 가늠이 안 되네 완전 깜깜해 아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간다고 밝아지는 거 아니긴 하지만 당신이 이 게임 해봐 직접 해보라고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마 직접 해보라고 무섭단 말이에요 여기도 저장하는 게 있네 뭐지? 왜 여기 저장이 있지? 뭐 하는 곳이야 여기? 그냥 엄청 이거 뭐 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의외로 파장이 없는 거 보면은 몬스터는 없는 거 같은데 나중에 오는 걸 수도 있겠다 여기 여기가 최종 장수일 수도 있어 일단 벽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없네요 오 오 이게 뭐야? 가운데 뭐가 하나 있는데? 어 저울이다 아 무거운 추를 찾은 데 이유가 있네 여기도 쓰는 건가 봐 어 근데 찾은 게 이게 제일 작은 거였네 오 뭘까? 뭘 올려두고 무게를 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장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 갖고 와야 되나 봐요 아직은 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내가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일로 가야 되겠네요 오잉? 뭐야 뭐지? 새인가? 비둘기? 이거 왜 안 적어놨지? 일단은 올려놔 볼까? 올려야 되나? 그래야 뭐가 실행이 되는 거 같은데 아 무게를 맞춰서 문을 여는 건가 봐 그럼 이 추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추를 찾긴 해야 되는 게 맞네 무게에 따라 문이 열리나 봐요 어? 근데 다 돌아봤는데 여기 말고 날개 없는 비둘기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길을 또 찾아야겠네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또 부시는 문이 있나? 벽 방금 그게 얹어진 거예요 방금 그게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아 뭐야 어? 근데 저 작은 건 내가 언제 찾았어요? 아 있네 안 들어가 있네 자동인 줄 알았는데 엥? 뭐야 저 작은 거 어디서 얻었죠? 제가 저걸 어디서 얻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내가 저 작은 걸 아 원래 있던 건가? 아 하나는 원래 있나?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아 그럼 이거 하나 올리면 이거 하나 올리면 그거 되나? 아 근데 이거 아 뱀 열렸다 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오 뭐야 오 뭐 석관 오 뭐야 오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어? 뭐야 이거 오 이거 처형하는 데인데 오 스테이다 아닌가? 처형하는 데잖아 난 기본 저거 내가 찾은 건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아 여기 올렸다 뱀이 열렸죠? 근데 뭐 근데 이게 어ikle 질뻑질퍽한 소리 너무 듣기 싫은데 뱀 열렸죠 뱀 뱀 열렸죠 뱀 하지마! 하지마요! 아 나 진짜 놀랬네 아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랬어 아 진짜 미친 아우 깜짝 놀랬네 여기가 뱀구요 하지마세요 놀랬잖아요 어? 헐 징그러워 쟤 왜 저렇게 기어다녀? 쟤 왜 저렇게 기어다녀야? 쟤는 벽도 탈 줄 알아? 뭐야? 천장에서 내려오는거 아니지? 어디갔어? 가까이 가면 떨어지나?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주사기 좀 주네요 그래도 3탄총 모든 경비에게 알림 현 시간부로 반드시 모든 인원은 발전기 관리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번에 폭주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게 둘 수 없습니다 뭔 일이 있었다 한거야? 뭐 간다 쟤 뭐야? 잠깐만 한번만 더 굴리고 갈게요 무서워 한번만 더 이제 얘도 기어다녀 너무 싫어 어 여기 안 열리네 반대편에서 오는건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한번 더 안에 하나 있어요 오케이 어 여기는 계속 소리 나네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위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위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데 문 안 열리나 안 열리네 어 기어다니는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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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아아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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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나 소리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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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신 아 야시 그래 맞아 애들은 빛이 약했어 빛으로 비추면 내려오더라 어딨어? 어딨어? 아니 어딨어 어딨어? proteg수들이 에델 산 chang Prrger 어딨어? 어딨어 한마리 더 내려와 왼쪽에서 들리는데 내려와 내려오라고 죽어라 죽어라 소리 또 나는 거고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 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오 소스 땀 나 죽어라 죽어라 야 그래도 서서 때리는 애들 보단 낫다 서서 복싱하는 애들 보단 낫다 뭔 소리야 저기 밑에 하나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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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얜 좀 길다 여기 기다려봐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가키 어디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얘를 죽여둡시다 총을 쏠 수 있나? 안 되겠지? 안 되네 제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이런 한마리 더 있었구나 이거 스타그래프트 뭐지? 뭐지? 그 그거 같애 뭐죠? 프로토스 4개 다리로 다니는 애 이름이 뭐지? 아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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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애 어 뭐야 안 열려? 아이씨 어 저장하는 데 있다 그래도 적어도 저장하는 곳은 안전하더라 적어도 저장하는 데는 안전해 이 안쪽인데 문이 안 열려 총알 맛있어요? 권총탄약은 좀 주네요 권총탄약은 좀 주네요 오 잠깐만 지금 찍는 중에 기다려봐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 그러면 오케 빨간색으로 하면 안됐나? 노란색 안으로 맞춰야됐나? 아 맞는 거 같긴 한데 어 그래요? 그럼 노란색이 맞나보다 노란색으로 해볼까? 뭐야 오 무서워 그러면 잠깐 돌아가 뭐야 노란색으로 맞췄어야 됐나? 다시 해볼게요 아니 근데 빨간색이 다 올리는게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빨간색이 맞나보다 안 돌아가지네 오늘 맞추긴 했나보네 이렇게 돌아다녀 어 츄 츄 발견 중간 무게 츄 뭐구나 아이씨 안맞은거야? 아 죽어 됐다 아 몇대를 못 맞췄네 아니 총알 총알 총알? 어 근데 나 그 설정 어디갔지? 조준선이 가운데 근데 진짜 이건 내꺼가 아니잖아 안 맞고 그거 어디갔지? 조준선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디갔지 어 근데 어 근데 샷건 어 총쏠대 말고 조준선 원래 있지 않았나? 아니 이거 왜 안먹어져 아니 이거 왜 안먹어져 먹어져 먹어져 나 먹고싶어 이거 아니 이게 하얀 하얀 동그라미가 되야되요 와 동그라미가 하얀색으로 되야되요 그래야 먹어져요 일단 몬스터는 없고 저쪽 길은 뭐지? 안쪽 길로 가볼까? 안쪽 길로 가볼까? 여기기는 하지만 안이 열려있네 안이 열려있네 아 아 두마리는 에바 야 두마리는 오바지 두마리는 오바지 잠깐만 이리와 이리와 너네들은 총알이 아까워 너네들은 총알이 아까워 얘네들은 총알을 총 없이도 잡을 수 있는 애들이었어 으휴 됐다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저 물음표 뭐야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 다 열렸구나 이게 다 열리는거였구나 으휴 아우씨 으휴 나와 나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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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하나 더 먹어 아 이런 이런 거지같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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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손해봤네 하아 아 개손해봤어 와아 아 아 뒤에서 때리는 애 있으면 총을 뚫었어야 했는데 좀 거리가 있어야 총을 쏘지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으면 총 쏘기도 힘들어가지고 피 손해봤다 피 손해봤다 오케이 그래도 열 개 뭐야 뭐야 또 어딨어 뭐야 일어났어? 뭐야 뭐야 터지기까지 했는데 얘네 왜 일어났어 뭐야 뭐야 터지기까지 했는데 아 이거 뭐지 어떻게 일어났지 터지는게 죽는게 아니었나봐 어 깜짝이야 터지기까지 아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이거 흫 aquí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때려야 된다고 이거 하아 와 진짜 확인사살이 필수야 또 있지 또 있지 바로 앞에 있다 한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쉣이네 야 간호사 있다 야 잠깐 잠깐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얘 벽에 붙어있는 애 같고 간호사를 일로 불러야 되겠다 넘어올꺼야 자 자 벽에 붙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봐라 안 떨어져 이게 됐다 됐다 처리 완료 확실히 여긴 물약보다 초화를 많이 주네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도 열렸고 총으로 죽였으니까 안 일어나겠지 사진이다 4개월 남았어 나가기 직전까지 4개월일까 야 근데 감옥치곤 이 크기가 샘보다 좋아보인다 야 더 좁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뭔 소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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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맞은 것 같애 피가 다시 피 묻은 거 보니까 맞은 것 같은데 내려와 내려와 다 봤나 내가 여기서 나왔고 다 본 건가 다 본 것 같애 뭐야 또 있어 뭐가 있다 잠깐만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야되지 일단 추를 두러 가야되는데 일단 추를 두러 가야되 어 뭐야 이쪽이 아닌가 뭐야 뭐가 또 있어 여긴 다 보긴 봤는데 또 있어 너 아까 반대편에서 봤던 너구나 그래서 저장한 번 하고 그래서 저장한 번 하구요 다른 방 가야 될 수도 있긴 해요 저기에 추가 있는 건 이건데 지금 추 하나 얻었으니까요 저거 두면 아마 다른 길 열릴 것 같은데 저장한 번호 어 뭐야 일로 못 나가? 아니 이런 어떤 길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 열리네 어 그러면 다 막혀 있는데? 어디 또 벽을 봐야되겠다 이거 벽을 좀 봅시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벽이 또 어딘가에 존재하겠네 느낌상으로 일단 이거 저 끝에 넘어가는 길 하나 있었으니까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얜 일어나면 안 돼 얘는 일어나면 안 돼 아니 이 정도면 과격한 게 아니지 쟤는 칼을 휘두르는데 나 정도면 양호하죠 아 여기가 길 맞구나 내가 들어온 길이라고 착각 착각을 해버렸네 처형 DR88 보고서 23살 23살 남성 전기 처형 와 전기 의자 그건가 보다 의료 직원에게 알림 지난밤 처형식 도중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죄수가 간단히 일어나 어떠한 도움 없이 의자에 다가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수의 의료기력을 검토할 때 최대한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경비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죄수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수들의 능력을 파악해야 된다고? 뭐야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지 뭔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능력자야? 기능이 있어? 어 물야 괴물로 변신한 능력? 괴물마다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오 열쇠다 무기구 열쇠 아 청와될 수 있다 드디어 쟁인 건 뭐죠 사일런트 힐의 중심에는 마을의 주된 관광지인 톨로카오스가 있다 하지만인 경치좋고 아름다운 저수지에는 어두운 일면이 있다 당신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들어왔던 전형적인 지역 괴담은 이번 경우엔 진실처럼 들린다 1918년 11월 안개가 자욱한 운명적인 날에 작은 남작 부인이라는 이름의 광광 크루즈는 출항에 나서고 다시는 정박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을 기록한 신문기사에는 크루즈의 실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크루즈선의 잔해 승객이나 승무원의 유예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그냥 배가 사라졌나 봐 하지만 1939년 더욱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 찢어지고 톨로카오스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희생되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저주받은 눈 없는 해골은 물속에서 호흡을 갈망하며 수면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신비한 운명은 아예 다를까 약간 그거랑 똑같다 그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비행기 실종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라졌던 비행기가 갑자기 막 어 버뮤다 비행기가 갑자기 막 돌아온다던가 몇십 년 흘렸는데 갑자기 나와서 그런 느낌이네요 어 가자 이쪽으로 돌아왔네요 드디어 총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총 아 쓸만한가 일단은 지금 이건 무조건 권총인데 살살 라이플 라이플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가뜩이나 여기 좁아가지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 총을 어떻게 쓰겠어 권총도 쓰기 힘든데 자 이제 다시 안뜰러 가자고 뭐지 괴물 소리 들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있다 또 살았어 두 마리 오케이 지금 눈에 보인 거 두 마리 가자 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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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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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가 끝인가 한 마리 더 있다 내려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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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이런거 같은데 내려와 귀찮게 구네 너다 근처다 이리와 이리와 간다 아 저것봐라 어디갔어 이쪽에 없는거한테 옆길인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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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장난치면 못써요 위에서 소리 나는데 아저씨한테 장난치면 못써요 어딨어 떨어져 총 쏘기 총 쏘기 힘들면 이걸로 때려 됐다 오케이 다 처리했다 오케이 됐다 아 또있어 또있어 두마리 아니였어 한마리 더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무시 일단 너 무시 뱀 했고 어머 있다 뭐 아닌가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애매하네 아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 있어 뭐 있어 아니 뭐 있다니까 뭐가 뭐가 돌아다니는데 뭐가 돌아다니는데 우다다 소리났어 어 근데 좀비는 또 아닌게 주파수는 또 멀쩡한데 뭔 소리야 그냥 소리나는건가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거 움직이는 소린가봐 저 테이블 아 이거 추하나 더 찾아와야돼 하 아니 묘하게 조금씩 안맞아요 아 이게 제일 작은거구요 지금 세개만 찾았으니까 야 이게 무슨 어 됐다 찾았다 뿔 뿔이 있는 황소 됐다 뿔이 있는 아 아 뿔 없는 황소인가 바로 오른쪽이네 아니 저 끝에네 완전 초반에 뭐냐 뭐냐 걸어다닌 놈이냐 아까 그 녀석인가 아 아 맞네 아이씨 아이씨 일로와 아 아 됐어 됐다 됐다 모두 처리완료 아 아 돼지가 눈이 있고 없고였지 참 멋있어 또 있네 넌 나중에 처리해줄게 empowering 으어 아 아 이거 누나 목소리인데 하 누나 목소리인데 두나뭇소리도 하나 들리는데 두나뭇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어 이게 뭐야? 놈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져가는 건 안 돼 놈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지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누구는 가질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나? 교도소장인 가져야 하나? 아니 다시는 놈이 가지게 둬선 안 돼 내가 가질 거다 마이 프레셔스 뭐야 반지야 뭐야 저런 멘트는 골룸이 하는 건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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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프레셔스 일단 이거 다시 돌리고 갈게요 생각보다 긴 것 같거든요 복도가 그래서 이게 긴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안 열려고 아 저쪽에 내려와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빨리 피를 뱉어내 됐어 몸에서 피가 나와야 돼 소등 이후 누군가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다니 누구든 사전어가 없이는 절대로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설명해줘야 하는 건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겠다 밤에 누가 돌아다니나 봐 그게 바로 괴물이겠죠? 괴물들이 돌아다니나 봐 나이트 먹고 옆구리 들어가면은 리본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구석을 조심해 옆구리에 뭐 없고 어 뭐야 잠겨있다 나 지금 건너편으로 온 건가? 여기 열쇠 다온다 온다 온다 아씨 아 이런 거저 아씨 오는 것 같았는데 아우 아씨 아까워 뭘 보려면 건물 안에 이런 감옥 안에라도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어 오 열쇠다 바로 열쇠 D블록 열쇠 D블록 열쇠? 아 저쪽 완전히 저거 끝 아까 안 열렸던데 저쪽인가 보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안 열렸던데 안 열렸던데 오전 순찰 문제보고 C140번은 C777번이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소리치며 철장으로는 놈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140번에게 진정제를 투여했다 예방조치로 C777번의 감빵을 수색했다 수감자가 감독 없이 감빵을 떠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40번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 감정을 권고한다 140번과 C777번이 감빵에서 사라졌다 경보를 울렸다 수색을 진행중이다 업데이트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막혔다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반대편에선 아무런 소리가 들리잖아 잡아갔나보다 이거 뭘 그렸어 이 안쪽 이 안쪽이 걔네들 있는 곳인가 봐요 D5 이쪽인가 보다 괴물이 약간 잡아간 듯 사라진 걸 보면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걸 누가 데려간 건데 dah 가돌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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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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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총알 아낀 보람이 있네요. 여기. 아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여기서 보자. 온다 온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단 한방 쏘고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지. 아 여기 안 열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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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으로는 안 돼? 하. 이리 오라고. 하. 밑에 내려가서 죽여야 이득인데. 무시하자 그냥. 돌아다니게 냅두자.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거라 시끄러워도 어쩔 수가 없네.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은 다 본 것 같네. 내려가야 되는 건가. 아 저 반대편. 아 얘네들 여기 뚫려있어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다. 어 뭐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열쇠 아니야? 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아 저 아래쪽 열쇠인가 보다. 보니까 계단이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간 열쇠인가 봐. 그냥 계단으로 갈걸.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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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당당하게 나에게 달려들었으면 좋겠다.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FT. myös $ilah. 이쪽이네. 계단쪽이었어. CabinetTary Men ren 와 너무 놀랬다 진짜 됐어 바깥에 다니는 놈들은 어쩔 수 없고 여기 너무 좁아 어차피 얘네들 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여기 안 열리고 여기로 올라왔잖아 잠깐만 여기 진짜 계단을 내려가면 되겠다 여기도 열쇠 여기는 어디 불빛이냐 와 이거 밑에 불빛이야? 우와 이게 이쪽이라고? 잠깐만 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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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지날 때쯤 봤더니 한 대씩 쳐줘야 된다니까 이거 혹시나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니까 여기로 내려가 보자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 이쪽으로 나가는 길 오케이 이게 이쪽이고 오케이 문 열었으니까 됐고 야 이것도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맞아? 아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왔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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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워 어디갔어 와 발차기를 하네 안 되겠다 여기 뒤에서 지켜봐야지 안 되겠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한 마리 더 있는데 한 마리 더 있는데 어디 갔지? 두 마리 본 것 같았는데 그쵸? 어떻게 봐야 되지? 3 1 2 3 4 어? 있다 뭐야? 찾지 못했다니 아쉽군 나보다 이곳을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젠 너무 늦었어 산책이나 가야겠군 헉! 뭔 소리네 위협적인 매물 찾았다 어딜 가야되지 이제? 이제 어디 가야되지? 저장 위치도 없고 열쇠를 못 찾았잖아 오 누가 비명 질러 오는 거 같다? 오라! 한 마리 돌아다니는 한 마리 오이씨 이것 봐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이리와 쏠수있어 나도 쏠수있어 아 저기있다 아 이 게임 몇시간짼데요 아 이 게임 몇시간짼데요 아 이 게임 몇시간짼데요 무서워하기에는 이제 내성이 생겨버렸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을까 길을 모르겠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볼까? 다 본거 같은데 여기 잠겨있는데 빼고 저라고 공포게임을 안 무서워하는건 아니에요 이 게임이 엄청 무서운 게임에 비해서는 좀 덜 무서운 것일 뿐 또 있다 또 있는것 같다 뭔가 소리난다 아 여기 못들어가 어어 어디서 나는 소리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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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서 소리나는데 오 어어 어어 했다 요꼬리는 아닌데 어어 등중 아 위 어디야 여기 안열려 아 위에 기어 다닌다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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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번 초장 아 땀나 손에 땀나 아직 츄를 못 찾았잖아요 아이씨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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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황소방 황소방에서 황소방 들어와서 지금 핫바퀴 돌았잖아요 여기 무게추 찾으려면 이거 뭐냐 여기 잠긴데 어디냐 아 그럼 저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어딨는 걸까요 내가 못 찾은 데가 있나 안 본 데가 있나 아니 딱 보니까 저 잠겨있는 방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딱 보니까 이 안에 있어 어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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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렀어, 소리 들렀어 꼼꼼하게 안 받나? 이 안은 어떻게 여는 걸까? 언젠가 열릴 것 같긴 하지만 기억을 해둬야겠어, 확실히 한 마리가 계속 돌아다있네 없는데? 이쪽은 아니고 뭐야? 칼 열쇠, 이거다 이거다 뒤쪽에 있었구나, 어두워서 못봤네 이것만 보고 그냥 빠져버렸네 여기 있었네 그래, 2층에 있어야지 정상이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한 놈이 내 뒤중소를 치러 올 거야 분명히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이 자식, 안 죽었어? 너 왜 안 죽어? 몇 대를 때렸는데 안 죽어? 이 정도면 죽었겠지? 뭐야, 뒷길인가? 어 뭐야, 뒷길인가? 뭐가 있는데? 그가 오고 있어 나는 알아 창살로도 벽으로도 그를 막을 수 없어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아직 시간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거의 다 됐어 하지만 그가 가까워 느껴져 끝장내기 위해 그가 오고 있어 누굴 끝장낸다는 거야? 어 뭔데 왜 찐익 소리가 들렸다가 끊겼다가 뭐야 이 버그 버그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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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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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였구나 으으윽 으으윽 아 아 아 오우 깜짝 놀라시 됐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템을 위하여 하나씩 어 그렇지 완전 천천히 흘러간다 총알 이쪽이 아까 그쪽이잖아 가려져있는 노래 뭐야 아 아 노 아 노 아 노 오 얘는 미리 죽여도 상관이 없 소용이 없는데 잠깐만 아 저 간호사 누나 그래도 간간이 나오는구나 어 주사기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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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아 뭐지 솔직히 좀 별론데 잠깐만 개인적으로 이총 말고 그치 스물세발 정도면 괜찮아 어디야 뭐야 나가면 이제 간호사 누나가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잠깐만 칼이 아니라 쇠파이프가 날카롭게 되어있는데 뭐야 뭐야 무기가 바뀌었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하나 돌아다닌다 아 여기 다 누워있는 애들이 이거 이제 일어날 건데 온다 온다 일단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파 파면요 아 얘네들 때려 봤다 소용이 없어 몇 마리야 이게 헉 여기 너무 많다 큰일이네 얘네들 다 일어날 텐데 큰일 났네 와 진짜 큰일 났네 와 한방이네 와 이렇게 가까이서 쏘면 한방이야 가 아니네 한 방인 줄 알았네 한 방인 줄 알았네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누나 미안해 된 것 같아 아니 얘네들 막 일어나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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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도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도 잘 확보를 해야 돼 이상 소리 난다 이상 소리 이상 소리 뭐야 이게 뭐지 무슨 금속 판자 아 벌레 소리구나 어요 우우 파밍 당한 것 같은데 산하기 신심 샤워실 오 이게 뭐지 또 손 집어 넣나요 어? 제임스 왜 항상 그러다 손 잘리면 어쩌라고 추 찾았다 어 망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저 새끼야 으 어우 에 ان 자cas합니다 동강야 , 동강아 동강아 어디부터 만나 여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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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래도 자 뱀 했고 황소 했고 그럼 이제 돼지랑 새만 남은 거죠 됐다 뱃돼지랑 새만 남은 거지 뭔가 파밍을 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긴 다신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 쭉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여기 무시무시 무시무시 이 안에 있나 먼저 어디서 난 소리야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D183번이 의료직원을 공격하고 약품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상황 수습되었다 질병에 관한 소문이 죄수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관리자에게 보고했다 130번에게 기침 증상이 있다 의료직원에게 보고했다 아 깜짝이야 오 나 이거 나 이거 괴물이 이렇게 목에 고개 숙이고 있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오케이 멧돼지구요 일단 다시 봐 오른쪽 길 한번 가보죠 왼쪽에 괴물이 있는거네 아이템 없니? 있어 여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온다 아니 총이 두개밖에 안들려져? 아니 총이 좀 아끼면 안되나? 아 이거 소총으로 자꾸 돌아가네 권총으로 바꿔도 이게 지도고 아 이렇게 됐다 권총 권총 소총 산탄총 오케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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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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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은 아니지 않나 아이씨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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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더 때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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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자꾸 바뀌는거 보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에헤이 오케이 됐지 아 이게 문 뒤에 숨어있네 오 제임스 얼굴에 피튀긴거 봐 얘 나중에 사이코패스되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어 발자국이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야 항상 준비된 사람이야? 뭐가? 뭐가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거지? 여긴 안열리고 누나가 나올거같은 목소린데? 하는거 보니까 누나다 가 아니네? 누나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넘어오는거니? 어 누나인줄 알았다 야 누나 목소리를 내가 잊어버렸나봐 누나인줄 알았어 근데 보면은 괴물들이 다 여자같지 않아요? 뭔가 다리가 너무 예뻐 뭔가 근육질의 다리라던가 약간 남성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어 다 여자같애 굽도 있고 그치 왜 전부 다 여자지? 뭔가 의미가 있나? 뭐지? 아무것도 안써져있네 안보이는데? 글씨가 안보이는데? 번역이 안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자는 삼각두뿐인거 같애 아 또있다 뭘까? 이게 의미가 있는걸까 확실히? 어? 뭐지?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 아 벌레? 어이 자식아 어쩐지 아니 근데 그 뭐지? 그 어 뭔소리야 아 누나있네 저기 아 건물 안에 있네 그 삼각두 나오는 씬은 그 의미가 뭐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삼각두가 저 괴물을 만든거 아니야? 괴물을 만들고 있는 장면 아니었어? 다리끼리 합치는 거 음 뭐야 방금 뭐지? 방금 저 빔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 안에 누가 있는거야? 여기서 소리난거야? 어? 뭐? 어디서 나는 소리야? 문에서 나는 소리야? 뭐야? 아무도 없는데 어 씨 여기도 안 열리고 안 열려 어 저장이다 어 저장이다 어후 아 그래요? 아 아 열쇼를 찾아야되고 아 예 아 열쇼를 찾아야되고 거둬? 일단 저쪽에 하나와 저쪽에 하나있어 잠깐만x3 총을 내가 총을 못 바꿨어 누나 잠깐만 나한테 총을 총을 들어야 되는데 권총 들었어 아야야! 아! 아이 젠장! 총을 들어야 되는데 권총 들었어 아이 제장저들 제장저들 안 해가지고 아이 젠장 아이 아니 이거 왜 이거 왜 총이 안 들어졌냐 아 이걸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렀구나 아 젠장 총이 아까 아! 아! 아이고 두개 먹어버렸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잘못 눌렀네 그는 스스로를 가뒀다 열쇠를 가져갔다 누구도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 미쳤다 수간호사가 열쇠를 가졌는지 확인할 거 자기가 위에서 안전하다 생각하겠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 저 칼든 사람 수간호사인가? 칼든 누나가? 생각해보니 아우 열려있는 곳이었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긴급 우려검사 보고서 관련 보고서의 결론은 틀렸다 죄수들은 아프다 죄수들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때까지 검사를 반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욱 침습적인 수단을 사용하라 어우 소리 우리는 이 질병의 본질을 알아내야 한다 그 외에는 전부 부차적인 일이다 어우 누나 시끄러운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안 돼?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면 안 되나? 어우 저거 신경 쓰셔서 이거 아우 바로 앞에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뚫고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아 여기 뭐 지하실? 뭐야 이거 뭐야? 말굽? 불을 질러? 어 야 이거 초를 태우는 적이네 말발굽에 양초를 태우는 적인데? 뭐지? 뭐하려고? 저걸로 뭘 하려고? 그쵸 샷건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이제 없는 것 같아 구조가 딱 여기 열면 깜짝 놀라게 만들려고 여기 서 있네 내가 여기서 미리 확인해서 망정이지 여기나 여기서 튀어나왔으면 여기서 바로 마저 쳤네 양초로도 문을 열 수가 있다고요? 어 야 잠깐만 두 마리야? 아니 간호사 드디어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아니 이게 또? 아니 이게 또 두 마린 거 두 마린 거죠? 두 마리 온다 온다 와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아니 왜 안 죽어? 두 마리 왜 안 죽어? 뭐야 얘는 왜 한 방이 죽어?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에 맞았나? 얘는 왜 한 방이 죽지? 어? 그럼 한 발 아꼈다 뭐지? 저도 모르게 머리에 쌌나봐요 아 한 마리 더 있네 아 한 마리 더 있네 이건 간호사 아닌 것 같은데 아 간호사야 아 아 칼든 간호사야 아 칼든 간호사야 뒤통 사서 다행이다 뒤통 사서 다행이다 됐겠지? 나이스 총알 총알 오케이 열쇠 바로 찾았고요 반복 검사 보고서 결론 검사를 받은 죄수들 중 누구도 어떠한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전염병 등의 의학적 징후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권장하는 내구 시험 역시 실시되었다 결과는 교도소장이 지시한 대로 곧바로 교도소장에게 올라갔다 에? 내가 생각하는 이거 맞아? 지금? 병원이 아닌 게 맞네 확실히 기구부터가 일단 기구부터가 남달랐으니까 그런가봐요 이쪽에 뭐 없지? 어 확실히 아니 이게 사실 나는 이제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맞는 건가 싶어 약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 같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의외로 어 이거 옆쪽이네 의외로 그런 느낌이 들어야 자꾸 어 어 예배당 위쪽이네 이명같은건 이제 그거지 호다닥 도망간다 한 대 맞아버렸어 아이 피할 수 있었는데 아이 아이 까비까비 이젠 이 빨간 테두리가 거의 뭐 패시브네요 그냥 원래 있는 게임 테두리라고 생각하십쇼 그냥 플러스 뜨기 전까지는 약을 안 마시는게 최우선이니까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야 최선 오지? 불 켜지는 공간이 따로 있네 여기도 오 누가 또 소리질러 오케이 십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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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파요 까 무서워 아프다고 도배 해놨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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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저장. 타사를 누가 쳤을까? 그냥 그 아픈 범죄자들이 친 거겠지? 그렇지. 총알. 네 발이나 주네. 교도소장. 교도소장이 친 건가? 교도소장 사무실이긴 한데 이거 친 거 교도소장이야? 설마. 왜? 어째서? 표시가 떴나? 이동은 써져있네. 아 여깄다. 잘 안보여요. 그쵸? 오 렉걸리는거 봐. 잘 안보이지 않아요? 나도 시크라고 쓰면 되나? 좋을줄 알았다. 가벼운 무게추. 오케이. 저장 한번 하고. 쉽다. 씌워. 그 염색체 녀석들. 여기 있는거지. 여기 있는거지. 아. 하지만 싸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 뭐야. 여기 잠겼어? 뭐야. 이게 뭐야. 돌아가야돼? 이런식으로 가겠다. 왼쪽. 가서 왼쪽. 때리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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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열리나 이제? 아 여기 아직도 안 열리네. 어 뭐야. 내려와 내려와. 너 바닥에 누워있던 녀석이잖아. 어떻게 일어났냐 너? 뭐 걸렸는데? 벽에 껴니 너? 저기. 어어어! 오 방금 개 징그러웠어. 방금 진짜 징그러웠다. 낀 것 같았는데. 날 발견하더니. 갑자기 무슨. 스핀을 막 엄청나게. 이러면 이제 비둘기방만 가면 되는거잖아. 이러면 이제 비둘기방만 가면 되는거잖아. 이러고. 어. 근데 왜 무게가. 왜 추가 안뜨지? 아 됐다. 이걸 빼고. 이건 거 빼고. 이건 거 빼고. 이거 빼고. 뭘까? 잠깐만. 이걸 여기다 넣고. 잠깐만. 다 올리고? 안 되지. 너 일로 오고 니가 안되는데 하나 더 찾아.. 아 잠깐만 이건 여기가 맞는거 같은데 아 이렇게도 안돼?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제 더이상 다 올려도 이게 안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고 얘를 아 안돼 안돼요 이거 보세요 나도 이걸 줄 알았는데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이만큼 남아 이건 안되잖아 이래도 요만큼 남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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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하다보면 된다 비둘기방은 바로 꺾어줘 왼쪽 바로 꺾어줘 왼쪽 오케이 아우 쉣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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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 봐라 이리와 천장 낮은 곳으론 오나 컴버 칵 쑤 너 여기 안들어오지 너네 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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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문이라는 방어가 방어벽이 있다 또 하나 더 어딨어 하나 더 와 아 여기 하필 하필 두 마리가 뭉쳐있어가지고 아 아 발차기당했어 어우 이게 뭐야 아 이게 마지막 방 못 돌아가네 포션 하나만 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아 오케이 나이스 여기 일단 안 열리고 아 여기가 지하 지하구나 오 이게 뭐야 뭐가 많은데 지하에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날아다니는 여자 공연에 모인 436명의 사람들 436 불타는 남자 어? 날아다니는 여자와 불타는 남자 공연을 한다고? 이거 뭐야 무슨 의미지 날아다니는 여자는 왜 나온 걸까요? 뭐야? 가시방이야? 사방이 가시로 돼있는 방이네 아니 감옥이니까 아 와와 어 여기 추 있다 이곳에 추가 있군요 나와 나와 내가 먼저 때렸다 내가 먼저 때렸다 옆구리에 어떻게 가지? 벽을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여기는 왜 문이 닫혀 있었던 거지?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는 문이 온다 온다 하나 더 있다 여기 문, 어 오케이 여기 벽 부셔야 되고 사다리 여기 너무 어두운데 안 열리겠지? 그렇지 사다리는 일단 빼고 내가 이겼다 설마 설마 했지 저기 또 있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거리가 안다, 거리가 아씨, 아씨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어, 야, 잠깐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주사기 덕분에 살았네 아우, 개불냐 계속 적절한 타이밍에 쓴 것 같아 만족스럽군 저 친구들이 다리가 새야 해가지고 아우, 슈 진짜 싸우는 거 일이야 진짜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무슨 소리지? 뭐라 그런 거야? 하지마 그러는 건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무서워 무서워 소리 하지마 하는 것 같아 여기가 일단 갇혀있는 공간이라 독방인가? 최근 수감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인해 죄수 239번은 독방인 F6 감방으로 이관되었다 아 여기가 문 여는 데네 기왕이 열 거면 두 개 다 열면 되겠지? 무서우니까 문으로 안 나간다 난 일로 나갈래 뭔 소리야? 뭐야? 애포도 열리고 F6도 열렸어 뭔 소리야? 저 굵직한 목소리는 누군 누구의 목소리야? 사다리 한번 올라가 볼까?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사다리 사다리부터 올라가 보자 어디 잠긴 문인가? 여기 어디야? 아 아 닫힌 문 그냥 닫힌 문 여는 것 같은데 아 다 하고 나가는 문이다 오케이 열었으니까 일단 됐고 저장하는 곳으로 나가는 곳이야 또 안쪽에서도 안 열리네 또 안쪽에서도 안 열리네 바로 앞에 왼쪽 여기가 추 있는 데가 열렸구나 아 이거 몬스터 나온다 가장 가벼운 뭐 잠시만 잠시만 잠겼어 미안해 미안해 놈들이 널 데려가게 둘 순 없었어 그리고 이제 너는 아 뭐죠 이거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해야되죠 나와도 되나? 뭐야? 어떤 놈이야? 누가 장난쳤어? 나와 혹시 몰라서 여기도 열기는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다 본거지? 오케이 이거 올라가자 사다리 심장아파 심장아파 여기가 어디 뭐야 정면으로 달리면 되겠네 이제 불도 안 켜져? 비가 와? 뭐야? 왜 비가 오지? 갑자기 위가 뚫린 건가? 여기 지하 감옥 아니 여기 감옥인데 갑자기 천장이 뚫렸어? 뭐야 어 뭐야 가운데에 맞추는 거 같은데 이제 아휴 넌 여기 있고 위치를 다 올리긴 해야되는 걸까? 됐다 오 이게 뭐야? 처형 레버 처형 레버라고 써져있거든요 아 아 아 이 처형 때 칼날이 나오는 레버인가 보네 처형 레버 이게 뭐야? 내가 간청한 것은 너희들의 은총이 아니다 내가 해방한 불길로 인해 수녀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었으며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아 아 맞춰야 되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 수녀들과 아이들 어찌구저찌구 했는데 판을 맞춰야 되는 거 같아요 실패하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뭔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같아 다시 다시 내가 해방한 불길로 인해 수녀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었으며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내가 해방한 불길로 인해? 누가 불을 지른 건데 누가 그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불을 지른 거 같은데 불타는 남자? 근데 불타는 남자라고 하기엔 그게 있는 거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여섯 명인데 이제 죄수들 관련된 자료를 몇 개 모으긴 했는데 잠깐만 다른 거 먼저 읽어보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고 일곱 번째 규칙을 어겼지만 내 행동을 후회하진 않는다 내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재산을 훔치고 아 불타는 거 나는 놈들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우는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온기를 느꼈다 기분이 좋았다 거짓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 놈들은 죽어야 했다 와 사이코네 완전 사이코네 수녀원에 그 애기들이랑 있는 거기에 그니까 보육원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얘는 방화범이네 얘는 훔친 도둑인 거 같은데 나는 서둘러 떠났고 어떤 흔적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내 신조에 충실했다 전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 물건 훔친 거 내가 아이를 데려갔어 네가 맞아 유괴다 밤으로 아이를 데려갔지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어 내가 아이의 아버지니까 헉 아버지가 뭘 한 건데 아이한테 실패한 나를 용서하렴 나의 아이야 그녀의 끔찍한 길에서 너를 구호하기 위함이란다 내가 사랑했고 너를 낳았던 그녀에겐 괴물이 숨어 있단다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나 봐 아빠가 이게 맞는 거 같아 아빠가 미친놈이었던 거 같은데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이한테 해꼬지 한 거야 그런 거 같아 태양의 지배가 끝난 순간 나는 녹슨 사슬을 끊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녹슨 사슬을 끊었다? 어떤 이유인지 묻는다면 진실은 내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보고를 갈망하고 필요하다면 빼앗는다 필요한 이유는 그게 전부다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엄마 엄마의 사랑은 진짜였고 깊었어 어째서 오 어째서 그렇게 외쳤지 내 칼날이 엄마의 심장을 뚫을 때 말이야 엄마를 죽였네 이건 또 엄마를 살해한 사람이네 엄마가 다리를 부러뜨려 난 걸을 수 없었어 엄마가 이를 뽑아 난 말할 수 없었어 엄마가 약을 먹여서 내 정신을 둔하게 했어 엄마가 아 그러니까 학대 당했나보다 엄마가 약을 먹여서 내 정신을 둔하게 했어 내 목숨을 빼앗기 전에 엄마의 목숨을 빼앗은 거야 아 이거 불쌍하네 나는 오랜 시간 투자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기다렸다 남자가 등장했고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남자가 얻은 것은 피비린내하는 결말이다 살인청분가? 사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 칼날이 희생양의 운명을 결정지었듯 그는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규칙은 아주 명확했다 나를 거스른다면 너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건 그냥 평범한 살인청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어디서 틀린 거지? 어 잠깐만 어디서 틀린 걸까 추상적인 부분을 찾아야 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엄마랑 아빠와 관련된 건 맞는 것 같고 이건 불타는 거니까 맞는 것 같고 아 아 이거랑 이거랑 바뀐 거다 아 아 아 어디서 잘못된 거지? 아니에요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아이 아이랑 탐욕을 채웠다 어 이게 맞는데 어디서 틀린 거냐 이것도 아니고 빼앗는다 빼앗는다 어 됐다 밧줄에 해진 끝을 한 번만 잡아당겨라 죄 지은 자들 중 정당한 자를 선택하라 그대의 이야기를 자꾸 각각의 죄에 대해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선택 하게 하라 심판을 시작하라 어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클릭이 안 돼요 다 맞춘 것 같아 오 뭐야 하나씩이야 잠깐만 다시 이게 설마 마지막 루트에 대한 선택인가 어 설마 벌써? 죄를 지은 자들 중 정당한다를 선택하래 정당한 게 어딨어 여기에 이건 물건을 훔친 거고 이건 아이를 살해하는 아버지 그나마 엄마? 악질을 고르는 거라고? 이게 난 잘 모르겠어 녹슨 사슬을 끊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이것도 절도인가 서둘러 떠났고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내 신조에 충실했다 이게 제일 추상적으로 써져 있는데 얘는 학대당해서 엄마를 살해한 거고 이거는 여기도 살해고 이쪽도 근데 살인은 안 한 거 같아 4번 해볼까 어? 맞는 거 같아 맞네 이게 그거네 루트인가 봐 뭐야 뭐야 앗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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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사다리 보이자마자 뛰었어 뭐지 이거? 아 이거 하나씩 다 하나 보다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되나 봐 뭐지? 잘못 고른 건가? 파밍을 해야 되는 건가? 뭐지 이게? 아 그런가? 다른 것도 잡아당겨 볼까요? 아 그러니까 저장 한번 할게요 뭐지? 순서대로 가는 건지 길을 결정하는 건지 모르겠네? 뭔가 루트 설정인 건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니까 그래 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한번 가볼까? 똑같아 어 똑같아 똑같아 어 똑같아 어 똑같아 어 파밍 어 파밍 어 파밍 파밍 어디있어 사다리 사다리 어디있어 사다리 사다리 어디있어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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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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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오 들어가는 동안 안 맞았다 어이씨 아이씨 뭐야 잡아야되는건가? 아 그런가? 이거 뭐야 복불복이야? 오케이 1번 4번 아니야 저장 한 번 더 해 야 이거 진짜 복불복인가? 1번은 혹시 몰라서 한 건데 답을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 밑으로 안 떨어지게 근데 오히려 파밍해서 좋아 한 번 해봅시다 다시 아니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설명이 죄 지은 자들 중 정당한 자를 선택하래 심판을 시작하라 심판을 시작하라라는 것도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소린가? 만약에 2번도 했는데 그나마 2번? 2번도 했는데 떨어지잖아? 그러면 밑에 애들 처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밑에 애들 다 죽이는 거 맞는데 그니까 어차피 다 죄인인 거잖아 똑같다? 빨간 불빛 보인다 똑같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잡는 거? 오케이 와 씨 근데 이 많은 애들 어떻게 처리하지? 나 방법 알았어요 간호사부터 와 어? 오케 두명 컷 또 어딨어 아까 기어다니는 놈들 나와 나와 간호사만 처리하면 그래도 싸울만 할 것 같은데 또 있다 아우 그 의도적으로 쏜건 아니지만 범위가 제일 넓어가지고 아 의도적으로 쏜건 아니구요 네 오해하지 마시구요 네 됐나 이제 나가봐도 되나 그 리본 애들도 한 두마리 있는거 봤거든요 염색체 염색체 두마리는 내가 발견을 했는데 아까 이거 기둥 뒤에 숨어있었어 얘네들은 혹시 모르니까 한 대씩 때려놔야 돼 그래도 이 누나들 앞이 도망치는 경로라는거 알 수 있네 저기 하나 있고 어 온다 있다 있다 일단 리본 저거 하나인가 염색체 저거 하나 같은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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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상대적으로 넓은 땅을 준거구나 그렇게 상대적으로 넓은 땅을 준거구나 그렇게 상대적으로 넓은 땅을 준거구나 일단 옆으로 넘어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네 일단 전체적으로 문이 없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문이 없어서 이거 이거 나가는 길을 찾는게 아니라 뭐야 다시 올라가봐야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1,2,4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라가봐야되겠는데 아 그래도 이제 다 처리했으니까 안심 이제 떨어져도 안심 설마 또 생기는거 아니겠지? 다 처리했는데 그쵸 이제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 그쵸 이제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 그쵸 이제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 1,2,4 그럴거면 진작에 다 다른 애들 다 노르고 떨어졌겠죠 진짜 최악의 범죄를 고르는건가 그럼 아버지? 이쪽 아버지가 제일 잘못된 느낌인데 여기가 제일 잘못하지 않았나? 3번 여기가 3번이거든 오! 맞네 아버지가 아이 죽인거 이게 잘못된거네 어쩐지 맞네 여기가 잘못됐네 어 그래도 밑에 내려가서 파밍했어요 개꿀 그래도 아이템 주웠어요 포션 하나에 산탄총 얻었으니까 이득임 어차피 여기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고르는게 맞나봐요 아니면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therapist 뭐야 흐흐흐 하는 소리 들렸어 남자 목소리로 흐흐 여기 용안실이야? 소리가 들렸는데 흐흐 하는 소리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 또? 벽? 벽? 벽은 뭐 없죠? 뭐 튀어나... 아이템 있나? 아이템 없지? 내까지 가버리겠다 진짜 도대체 얼마나 점프하는 거야? 점프! 와 여긴 또 어디야? 일자야 또? 엘리베이터인가? 또 뛰어? 뭐야 네? 이거 또 내려가요? 어째서? 이걸 또 뛰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11미터 상공에서 점프!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 앞에 뭐 있다? 총알인가? 어? 어 뭐야? 어디 페이크를 어디가는거야? 아니 여기가 탐광마을이라고 하는건 알겠는데 여기도 또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탐광이야? 어디까지 가느냐? 건물이 또 있어? 저장 미궁 미궁으로 저장됐어요 새로운 스테이지인데 미궁? 여기 미로인가요? 지도도 없어요 아 아까 그 주사기랑 주사기랑 그거 못가져왔는데 아 물약 그거 아까 감옥에 안열려가지고 여는방목 올라서 다시 한번 거기 갈걸 그랬네 누가 속삭여 누가 속삭여 누가 속삭여요 뭐뭐 위? 뭐뭐 위? 아니 뭐뭐에서 위 뭐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쪽 앞쪽과 몸통의 왼쪽에 날카로운 무기로 찔린 다수의 상처입니다 방에서 몸싸움의 흔적이 있고 살해 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은 살인으로 고하고 있으며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로 방해 있던 현금을 손을 댄 흔적은 없고 음주 및 폭력 정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강도가 아닌 뭐뭐 정의의 뭐뭐 죄로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씨 살인사건 아 근데 아버지가 아들 죽인 설마 이거 안젤라 이야기인가? 설마 이 아버지가 안젤라씨를 죽인건가 내가 예상한 그건가? 진짜? 아닌가? 산탄총 왜 안젤라씨 목소리가 들리는거지? 제발 제발 내가 잘생긴 할게 제가 잘생긴 할게 말하자 내가 잘생긴 할게 제발 앵젤라? 앵젤라 앵젤라 저거 아니 제발 아 그사람 이게 아빠라고? 오우 이건 또 뭐야 도망쳐 아빠가 왜 저런 모습으로 한 바퀴 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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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을 어떻게 부수지? 아 있다 있다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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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막 부시면서 다니는데 뭘 부시는거지? 아 죽었다 오 아니야 한 번 살았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뭐 뭐 뭐 잠깐만 주사 주사 맞고 아 주사기 아까워 어디로 가야 하는거 옆으로 넘어가야되는데 저걸 부시지를 못하네 아 내가 부셔야 되는건가?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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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로 부시면 된다 느낌이 너무 빨리 뛰면 안될거 같아 으악 아리야 아리아니 além 아니 었다 아니 었다 아 미 었다 Onion 아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논 노노노노노노노 뭘 부시는 소리는 계속 나는데 뭐 어떡하지? 잡아보자고? 근데 공격하는 건 있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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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까는데? 아.. 아.. 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다시 하자 너너너너 다시 리트라이 리트라이 안아줘요 안아줘요 한번 때려볼까? 데미지는 들어가는건가? 싸우는거 같기도 하고 죽으면 다시 할게요 그냥 헉 아.. 아..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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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허 으하 야 이거 맞냐? 아 뭐야 진작에 싸울걸 아 주사기만 두개 낭비했잖아 아 주사기만 낭비했네 완전 개소네 여긴 어떻게 넘어가지? 아 솔직히 주사기 하나정돈 줘야지 아 이제 여기 열렸다 언젤라 아 놀래라 안젤라 미안해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포옹을 너무 세게 하는 탓에 나도 모르게 여기 안열리나? 열리네? 뭐지? 여기 안젤라의 그 그건가 봐 숨는 공간인가 봐 막 아빠를 피해서 숨는 공간 느낌이랄까? 뭔가 특별한 건 없고 내가 들어가니까 조용해졌네 아빠의 폭력적인 부분을 피해서 도망치는 곳이 적이었을지도 진정하세요 아버님 안젤라 안젤라가 안젤라가 생각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안 나가죠 어 꼼짝이야 뭘까? 티비를 부셔야 되나? 오 맞네 맞네 2차전이군 어 나 산거야? 2차전이 아니라 어 살았다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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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어차피 위험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본인이 무기를 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죽을까? 죽을까? 저쪽 문 닫혔다 마지막인가? 이게 마지막 기회 같은데 여기도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길은 있네 그래도 와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이거 게임 끝나고 사일런트 힐 스토리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한번 게임에서는 솔직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 부시는 소리 나는데? 부시는 소리 나는데? 무슨 일이다? 왜 하시라고? 배경 좀 봐야 돼 흠 저쪽은์ 아니면 도전하여 어? 하하 안심하지 않음 안심하지 안심하지 I know what you wan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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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약간 좀 렉 걸리는데. 어. 오 렉 심하게 걸려. 렉 완전 심해. 카메라도 심하고 게임도 심해. 갑자기 렉 개 심해. 게임도 약간 버벅여요. 게임도 살짝 버벅이거든요. 이 기계는 뭐고. 어. 어. 여긴 좀 괜찮아졌다. 어. 가봐요. 여기 여기니까 괜찮아졌어. 아까 그게 너무. 뭔가 폴리군덩어리가 엄청 많았나봐. 저 부분이 렉 걸렸어. 지금. 지금. 다시 또 살짝 걸리긴 하는데. 아 오마이. 아 오마이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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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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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왜그래 왜그래 이거 끝나고요 속셈을 알아? 그 same with you, you're only after one thing Angela, please you don't have to lie go ahead say it or you could just force me like he always did it 갑자기 그래픽 깨졌어 갑자기 얼굴 그래픽 나가버렸네 제이미스가 수염자국이 너무 반짝거리지 않아요? your own little Mary at least she was for a while what? admit it you didn't want her around anymore 뭐야 제임스 우리가 스윗한 척 하는 거야 지금? 제임스 그랬던 거야? 시작부터 스윗한 척 한 거였어? 마리아는 죽었는데 갑자기 수염 돌아왔어 절대 저기 무슨 말이죠? 갑자기 추상적인 아비를 물리치십시오 용서불거라 써져있네 저기 무슨 말이지? 갑자기 메리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젤라가 아 아 아 약간 애기를 업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이한테 그때 몹쓸짓을 하는 장면이었나 보네 아 그게 저렇게 침대의 모양이었던 거네 와 씨 와 씨 더 때려야 되는 거구나 아 시체를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세이 같은 놈이었네 아 약간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나이든 어른이 무서울만 하네 안젤라 입장에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유가 있었네 스트레이 같은 나도 근데 살짝 살짝 의심을 하긴 했어요 뭔가 처음에 그 모습이 약간 저 괴물 나오기 전에 아빠가 뭐라고 하는 것부터가 혹시 아빠가 나쁜 짓을 한 건가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거 한 건가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긴 했거든 사실이었네 어 얘기하는 거 봤을 때 그런가 싶었는데 맞았네 워낙 자극적인 소재로 만든 게임이다 보니 게임이다 보니 그쪽으로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맞았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 오 나도 모르게 뭐야 갑자기 지도 열려서 깜짝 놀랐네 니 맘대로 갑자기 지도를 열어 어디서 어디서 오든 거야 아 저게 뭐야 어 저게 뭐야 천조갈인가 뭐야 저거 저 저 이상한 거 뭐야 뭐야 시체들인가 구경은 되는데 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가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상한 벽 오케이 내가 지도를 만들어야 되네요 원스우먼 그거 같다 던전 같다 던전 같다 여기 안 열리고 와 이상한 절벽 떨어지나 떨어지진 않고 아 뭔가 속 쓰려 아 심장 아파 어 장면이 바뀌었어 트레일 시네마틱으로 넘어갔다 어 마리아? 살짝 봤는데 마리아? 에? 마리아는 왜 저 안에 있는 거야? 마리아는 왜 저 안에 있는 거야? 마리아는 왜 저 안에 있는 거야? 아 아 그 고 bass Cause 기억이 돌아갔어 표정 너무 무서워 저는 너와 함께 아 맞는것 같아 약간 서큐버스 느낌 나 뭔가 욕망의 제임스 내면의 욕망인가 저여자 굴복하지마 제임스 사실 제임스의 다른 여자였던거지 어차피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났잖아 사실 제임스가 만났던 다른 여자 아니야 아님 제임스 내면의 아내 상이 저런 모습이었던거지 뭐지? 누가 봐도 약간 서큐버스 같기도 하고 난 느낌이 볼때마다 왜 자꾸 그런 느낌이 드냐 왜 약간 서큐버스 같은 느낌 들지 오 렉 오 또 퍼즐이다 뭐가 나타났어 퍼즐 등장 오 뭐야 건물도 등장 아 전 퍼즐을 워낙 좋아해서 좋아요 이런거 잠깐만 이게 뭐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되는건데 잠깐만 지도상으로는 이것밖에 없어 이상한 벽 이상한 벽 안으로 들어가야되겠다 벽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힌트를 얻는 느낌인데 이거 잠깐만 저 옆에 세모가 표시가 되어있거든 저 표시처럼 되어야돼 저 표시처럼 되어야돼 얘가 나 하나 발견했으니까 아 세모인데 잠깐만 얜 반대잖아 됐다 오케이 저 표시처럼 되어야지 그럼 그럼 오케이 이 정도는 쉽지 어 저장있었어요? 아 그래 이거 맞춰놓고 저장하자 난 이 정도는 쉽다고 퍼즐 게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머리쓰는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빨리 포탈도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오려나 포탈 완전 재밌게 했는데 공겜 전문이 아니라 난 퍼즐 전문이야 늘 얘기하지만 퍼즐 전문이야 또 올라가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쓰읍 아 오케이 일단 이 모양은 아닌가 봅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이 모양은 아닌가봐요 이어지는 길이 없는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봐 모양이 이거 말고 또 있나 저쪽 길로 가야되는거 같애 저기가 연결된거 보면 저쪽 길로 나와야되는거 같거든요 이게 맞는 길이 아닌거 같은데 저 옆길로 들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아 저쪽으로 나가는거구나 맞네 맞네 아 이렇게 맞추는거 맞네 오케이 좀비는 이제 안나오려나 응 아니야 소리 들려 유아기 소리 들리는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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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벌레같은데 부피한 구역지도 아 아 아 아 이거는 벌레가 맞는데 잠깐만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뭔소리야 어우 뭐야 어 이게 뭐죠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저기서 뭐 튀어나오나 뭔가 소리났어요 쿵쿵쿵쿵쿵쿵쿵 쫓아오는 소리 아 이거 잘라야돼 어 아 이거 잘라야돼 어 아 여기가 들어왔던게 이자 아 여기도 벌레 저기도 벌레야 아 저쪽인 들어온길이 아니구나 일단 여기부터 가자 열레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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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중에 마리아가 막 총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열쇠 아 이제 마리아랑 일대일로 싸우는 거 아니겠지 아 뭐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형체는 안보이지만 뭐가 다녀 뭐가 있어요 아 아 천장에 있나봐 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거 밑에인가 밑에서 나는 소린가 아 밑에 있다 아 밑에 있네 그 그때 그 애들이네 그 막 소리 지르는 애 와 와 아 뭐야 공격도 해? 야 미친 오 촉수 공격하는 거 보소 야 잠깐만 잠깐만 와 또 있어 또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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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야 아 볼 수 있다 아 아 저기 리본도 있어 아 잠깐만 아 아 여러분 죽고 다시 해도 될까요? 저장한 부분부터 다시 하고 싶은데 아 오케이 저장한 부분부터 다시 합시다 대충 알았어 오케이 열린 부분부터 다시 달려 이거 무조건 그냥 달려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폭력적인 걸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나 진짜 얘한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와 씨 나 아까 그 방으로 간다 으 으 으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 방이야 오케이 됐어 아우 야야야야야 아 씨 좀 천천히 있어 천천히 어우 총알 아까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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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우 몇 발을 버린 거야 지금 널 어딨어 어딨었어 어딨었어 아 여깄네 또 까지 끝이지 아 됐다 오 주사기다 아.. 됐다 오 주사기다 나이스 잃어버린 주사기를 여기서 찾네 뭐야 둘 다 아무것도 없어? 오라 이놈들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거 라디오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도 아닌데 솔직히 들어보면 뭔가 약간 신음소리처럼 내 죽을 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저기 있다 건너가면 또 있으려나 아 내가 때려서 내는 소리야? 어 뭐야 뭐야 뭐지? 뭐야 저게 설마 너 또 거기 손 집어넣는 거 아니지? 에이 또 뭘 손을 집어넣어 뭐야 기름인가? 라이터 기름 라이터 기름은 어디다 쓰는 거지? 어 가짜문 뭐지 이거? 가짜문은 뭘까? 그니까요 그니까요 틈 사이로 벌레들이 막 아 이거 내가 아까 도망치려다가 그거 했던 곳이구나 이쪽이 다시 돌아가서 저장을 하고 여기 일단 기름이고 불을 지피는 거 같네 그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가속 오른쪽 그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일로 가서 오케이 저 시체가 뭐길래 됐고 이제 반대쪽 네 point ㅁ1 그래서 ㅇㅆ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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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 왼쪽 그냥 왼쪽으로 냅다 뜁니다 오 촉수 피했어 오 무빙무빙 무빙무빙 어휴 방향은 모르지만 일단 그냥 보이는대로 막 들어왔어 여기도 불량? 뭐하는데지? 어휴 근데 아우 씨 아우 씨 애씨네 진짜 아우 놀래 아우 씨 손도 없이 움직이네 에이 내 풀피 풀피아 깎여버렸어 풀피아 깎여버렸어 이 젠장 여기 설마 파밍만 하는 곳은 아니겠지? 헉 이게 뭐야 막 뭐가 터져있는 자국인데 여기가 나가는 길이고 오 오 이게 뭐야 앗 또 閃 또다 또야 또 깎아 데이미스 진짜 손 절단 안되고 피부병 안걸리는게 신기할 따름이네 으으 55 여긴 그나마 양호해보이는데? 그냥 기름 정도로 보이네 어? 라이터 심지 잠깐만 그런식이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나가서 아 이쪽이 아니다 이제 불태우면 될 것 같애 맞어 그 와중에 손 깨끗해 손을 터는 모션도 없어 아 뭔데? 너 못 들어오잖아 아 여기 바로 앞에 있었나보네 아 이거 아 밖으로 나가야지 보여 기다려 불고 기다려 길이 어떻게 생겼어 가서 아 뭐야 일자북도 아니야? 가서 오른쪽 달려서 오른쪽 아 어 문이 있었어? 뭐야 문 언제 생겼지? 어? 뭐죠? 문이 있었나요? 아니 문이 계속 열려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문 안 닫았거든 가자 어? 아씨 아씨 나 문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네 똑같은데 다르네 와 뭐야 이거 이쪽 문은 보고 저쪽 어 근데 지도상 지도의 그림상 여기가 잠겨있는 그냥 쇼컷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네 아 쇼컷이라기도 애매하네요 잠깐만 여기에다 내비두고 아 그럴 줄 알았어 간호사 누나일거라고 생각했다 소리를 들어보니 일하고 계셨군요 어 열쇠 발견 아 그 나가는 반대편 열쇠인가 그런가보네 자 그러면 나가서 왼쪽 달려 아 잠깐만 여기 맞나요? 여기 맞나요? 어 여기 맞나요? 길이 어디죠? 길이 어디죠? 아 여기 아까 들어왔던 데잖아 아이씨 나가서 정면대로 쭉 달리면 되는데 내가 옆길로 들어와버렸네 그럼 다시 나가서 왼쪽 앞에 오른쪽 아 여기 쫓아오는 것 때문에 어 잠깐만 가자 가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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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니 피할 수가 없어 쟤는 아니 쟤는 피하기가 드럽게 힘드네 진짜 진짜 어쩌다 한번 피해진건 있는데 어우 저장 저장 어우 너무 짜증난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놈 잡지는 못하고 비겁하게 저 위쪽을 못 가는데 아 여긴 철창 열어야 되겠구나 일단 조합을 할게요 아 세개야 아 하나 더 찾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 더 찾아야 되는구나 여긴 뭐지 아 뭐야 닫혀있는 곳이었네 열쇠 이 열쇠 어디다 쓰는거지 뭐 하나 덜 찾았나 조합이 아닌가 하나씩 쓰는건가 안 열리는 문이 없을건데 안 열리는 문이 없을건데 네 위쪽인가 위쪽인가 잠깐 위쪽에 가볼게요 네 세개로 떴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더 있는거구나 싶기는 했는데 네 세개에요 하나 더 있어 진짜 돌겠네 진짜 돌겠네 진짜 돌겠네 와 와 와 이쪽 아니야 와 이쪽 아니야 와 이쪽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기만 했어 손해봤어 다시 불러올게요 하하 하하 하 뭐가 더 필요한거지 하 하 아 내가 보기에는 어 여기있잖아요 여기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아 저 위에 잠깐만 저 일단 다시 총알 좀 가져와야 돼 반대편 열쇠를 쓰는 방이 어디지? 내가 그걸 발견을 못했나? 이쪽이다 이쪽 이쪽이다 이쪽 이 방인가? 어 이거 맞는거 같다 아닌가?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여기 여기 나중에 오는거 같다 음 여기 층이 아닐수도 있다고요? 다시 그 큐브 있는데로 큐브 있는데 열쇠가 있었나? 아 아 저쪽 뒷문인가 보다 그러면? 아 저쪽 뒷문인가 보다 아 저쪽 뒷문인가 보다 어디서 왔더라 내가 근데 이 뒷문은 이거는 이거는 왜 여기가 잘려져 있지?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아 맞다 아까 지나가다 발견했지 아 맞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맞다 우리 여기 발견했었잖아 설마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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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용기 펄펄나는 염산같이 생겼는데 염산같이 생겼는데 넣어도 되는거야? 맞네 염산이네 어 손괜찮아? 저기 라이타 몸체가 있네요 저기서 가져오는거네 와 뭐야 이거 누구 쫓아오는 복도 아니지? 개무서워 아 오케이 됐다 나가자 여기 없구만 됐다 이제 조합하자 아니요 바퀴벌레는 맞아요 근데 약간 그래픽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다 보니 벌레는 불을 지펴라 밑에도 불 지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저 시체도 불 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같이 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내려가? 아 또 뛰어? 와 이걸 뛴다고? 진짜 아무리 봐도 대단하다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점프! 진짜 대단해 이게 바로 아내를 찾으려는 열정인가? 열정인가? 애정인가? 돌아왔다 집착이라니 아내는 죽었다 아 물론 아내는 죽었으니까 됐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모양이 생기지 않았을까? 주변을 잘 둘러보자 주변을 잘 둘러보자 여기는 막혔는데 보자 아 저 있다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문양이 아래에 됐다 오른쪽 위 오 렉 걸려 오 렉 걸려 여긴 진짜 렉 많이 걸린다 오 렉 걸려 역시 정년이군 아 뭔 소리야 황량한 구역지도 아하 너네들이구나 너네들 있는 곳이구나 여기 그나마 다행이다 염색체들이 있는 곳이라 염색체들이 있는 곳이라 일단 사다리 빼고 오오 뭔 소리야 제임스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아픈 거 알겠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 여긴 지도가 좀 크진 않은 거 보니까 좁은가 보다 조금만 아픈 거 알겠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물약 좀 이따 써줄게 오 여기도 사다리가 있네 일단 사다리 있는 방 오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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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우 미친 말하자마자 쓰게 생겼네 아우씨 아우씨 어디 있었냐? 아우 놀래라 아우 아우 이겼군요 봤어야 했는데 이겼군요 아우 놀래라 어디 숨어있었던 거냐 아우 오케 한바퀴 돌고 컷 여긴 됐고 사다리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어휴 깜짝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면 사다리는 이어지는 통로가 아닐수도 아 다른 층이야 다른 층이야 다른 층이야 나 나중에 사다리는 나중에 사다리 있는 바 여기는 다 일단 나중에 가야되겠다 사다리는 다 나중에 사다리 있는 바 여기는 다 나중에 가야되겠다 아님 왔다갔다 해야되나 아미 어찌 보면.. 어 안에 있다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네 아 결국엔 밑에 층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내려가긴 해야 되네 그럼 여기로 가자 는 못 가지 참 결국엔 그걸로 내려가야 되네요 갈 수밖에 없네 어 근데 소리가 영 나 소리 같거든요 아니다 기어다인 애들 소리다 다리를 봤어 크게 위협적인 애는 없나 보다 크게 위협적인 애는 없나 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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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혀있고.. 아 막혀있는거 아니네 안 열려 안 열려 오케이 총알 권총탄약 이제 여기 넘어오니까 많이 준다 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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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문..잠깐만 닫혀있는거 맞지? 오케이 이러면 이리 올라간 다음에 아까 그 반대편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문도 열어야 되겠네 뭐야 안에 뭐 있어 나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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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고 가야 마음이 편한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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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올 때까지 때려야되 이거 피로 바닥이 젖어들 때까지 오케이 아 더있어 흠 힘없이 날아가는거 보소 힘없이 날아가는거 개웃기네 아 여기가 아까 거기 방인가 아니네 다른 길이네 잠깐만 오케이 오 있다 있다 오이 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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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면 되겠다 불쌍하다니 사람이 제임스가 불쌍해야 괴물이 불쌍한거야 얘네들은 날 해치는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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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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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아가씨 어디가요 아가씨 아 거기 숨는거야 아 거기 숨는거야 아 아 아 또있어 또있어 아 또있어 씨 아 아 아 씨 에응 어헥 아 rápido 그래요 그리고 CeB hago 와 파 t 이 점은 hub 그리고 이 점이다 많이 강하신다 어 이게 뭐지? 어 열쇠다 작은 열쇠 왜 안 열려고? 여기가 아까 거인가? 맞네 일어났어? 뭔가 개무소이 들린다? 뭐야 뭐야 왜 일어났어 왜 일어났어 그 총으로 죽이지 않았냐? 이 쪽으로 올라가면 되나? 귀여운 것 같다구요? 전 여전히 여전히 싫은데요 아까 열쇠 필요한 문이 어디였더라? 아 수갑 열쇠다 이거 와 근데 이거 삼각두가 훑고 지나간 자리 같은데 이 칼날 이렇게 삭 삼각두가 칼 엄청 큰 거 쓰잖아 밖으로 나가는 길이 어디더라? 여긴가? 저기로 올라가서 가야되는데 아.. 잠깐만 저기로 올라가서 가야되는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와버렸네 다시 저쪽 옆에 길을 일단 여는 것 같거든요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벨브 그거를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거였어 아무리 봐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 견고하게 잘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지하에다가 지어놓을 수가 있어 잘 지어놨네 건축을 잘했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잠깐만 귀여워서 못 가냐? 어떤 녀석인지 보고 싶은데 어떤 녀석인지 보고 싶은데 너야? 또 너야? 이리와 드라군 이리와 거기 숨는다고 안 보이나? 오케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리 또 있는 것 같은데 1마리 또 있는 것 같은데 1마리 아씨 뭐야 아 손해봤어 아이 일로와 어디갔어 자식이 한 대만 주면 죽을걸 야 너 때문에 약 써버렸잖아 앞에 또 있는데? 아 일로 넘어간다 오케이 이렇게 옆으로 더 여긴 또 뭐하는 곳이야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으려나? 또 내려가 아 진짜 피곤하겠다 어 여기 밑에 뭐 있네 확실히 달그락 고르는 소리는 삼각두가 내는 소리가 아닐까 아 아 여기 자르는 가위같은거 찾아야되나보다 어 저장됐어 그냥 하나 하나 먹자야 영웅 찜찜해서 하나 먹어야겠다 오케이 오우 두야 아아아아 여기 올라와도 되는건가? 삼각두가 내는 소리가 맞았네 맞았네 여러분 한번 내려가긴 해야될거 같애 여기 파밍하려고 들어온 곳인거 같긴 했거든요 온세상이 우리 앞에 뭐지? 그냥 검은화면인데 온세상이 우리 앞에? 다시 내려가야되는데 저 사다리마다 써져있는거 숫자 뭐야? 어? 저거 숫자 뭐야? 1,2,3,4가 그러니까 1,2,3,4 1,2,3,4,5가 써져있는데 이게 뭐야 순서대로 사다리를 내가 탄건가? 나 여기도 삼각두 만나는거 아니야? 그의 방을 발견하시오 그의 방?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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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빨리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오 근데 확실히 덩치가 작아지신거 같네요 오 오 이거 못 부시겠지? 롤롱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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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못 때리겠지 잠시만 총 쓰면 쟤네가 오는거 아니야? 한번 쏴봐 쏴볼까? 데미지 안들어가요 강철 몸이네 강철 안맞는데 아 어우씨 아 아 아 그의 왜 아 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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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흑 으흑 으흐흑 으흑 으흑 어 오게 됐어 이건 또 뭐하는 곳이야 이쪽부터 가볼까? 안 이쪽부터 가보자 오 다섯 발씩도 주네 권총은 이제 그냥 퍼주는구나 이제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총으로 싸우시오 하고 그냥 퍼주는 애 그냥 아예 총알을 주사기도 막 주네 삼각도 아 찾았다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네 삼각도 피해서 절단기 절단기 문이 여기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오 열쇠 뭐야 어 됐다 움직이는 소리 났어 어 여기네 일로 나왔네 아 이거 삼각도가 이렇게 스윽 칼로 훑고 가는 적이네 오케이 오케이 저장 다시 근데 여기서 나오면은 그냥 일로 가면 되잖아 이중 맞나? 어디 문이냐? 이쪽인가? 철장 있던데 어디였지? 여기 여기 들어오고 나선대? 아 저 반대편으로 가야되는구나 결국에는 있는데로 어 깜짝이야 있는데로 가긴 가야되네 흠 흠 흠 현실이 있으면 좋겠다구요? 뭐 공포 유튜버들 많이 찾아가겠네요 네 심령 현상 찾아내시는 분들이라든가 약간 패가 흉가 이런거 가시는 분들 좋아하겠네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이미 나라에선 금지했어요 못 들어가게 나라에서 아 장소말고 지도 아 나 또 장소 얘기 뭔 소리야 다 잡았는데 왜 소리가 나지? 아 난 지도랑 연관지어서 장소도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 난 지도랑 연관지어서 장소도 생각했을 뿐입니다 다시 또 넘어가야돼 어 뭐지 여기 어디야 아 일로 들어왔구나 여기 아 아 아 아 넘어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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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길도 빡세네 여러분들 채팅 신경쓰면서 하기 굉장히 빡셉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일런트 일하면서 살이 쫑쫑 빠지고 있어 반대편 이었지 이쪽인가? 아니 이쪽인가 여기 지나서 반대편에서 왔던거 같은데 지금 거꾸로 되돌아가는 중인거 같은데 맞네 이게 게임이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서 이 어두컴컴한 거를 보고 있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보자면 충분히 살이 쫑쫑 빠질만 하지 않나 어 여기 맞어 긴장만 하고 있어도 피곤해진다고 아이 뭐야 여기 아까 어이 나 지금 어디로 온거니? 길 잃었네 순간 아까 그렇게 잘 찾아갔으면서 잠깐만 다시 돌아가 아니 요게 아니야 괴물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요? 말이 그렇다는거지 어떻게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까? 저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매운 음식을 먹어서 큰일났어요 위가 건강하지 않다고요 아 뭐야 다시 돌아가.. 아 저 문으로 가야돼 저거 아니야 저 약간 매운걸로 스트레스 풀어요 이쪽이 가운데 어 쭉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을 어디야 기억을 더듬어 여기서 기억을 더듬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와서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들어가면 저쪽 이리로 나가면 저쪽 어디로 갔었지? 이쪽 맞네 이쪽이다 아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서 어 저 사다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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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대로 가면 되니까 잠깐만 3번 지금 여기가 3번이잖아 잠깐만 순서대로 가야지 3번 5번까지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갔니 너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네 길치가 아닌데 3번 4번 아 저쪽이야 4번 가서 올라갔다가 5번으로 가는 거잖아 4번 지금 4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번 이게 4번이고 여기로 나가서 5번 쪽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다시 이리로 넘어가나 4번에서 5번 가는 길을 까먹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갔지 나 어떻게 갔냐 어차피 여기 다시 못 넘어가잖아 어떻게 나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왜 벽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여기 괴물은 다 잡았는데 아니 여기서 내가 어디서 길을 놓친 거냐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2번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2번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기서 이쪽인가? 아 반대쪽 아 이쪽 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었어? 보이는 데가 있었네 근데 그냥 갔네 보이는 데가 있었다니 2번 사다리가 그 수갑 있는데 나가는 곳인가? 2번 2번 어 여기가 여기고 여기 다시 제자리 아니 저 가는 길이 막혔나? 내가 분명히 나 분명히 순서를 틀리지 않고 갔는데 1번부터 다시 가라고요? 그럼 1번 사다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여기가 2번인데 세상에 엘프가 진짜 있구나 F5 열심히 누르다가 이쁜분 찾는 사람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죠? 갑자기 뜬금없네 뭐죠? 이쪽으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아 모르겠다 다시 일로 가서 아 이거 한마리 아 여깄네 아 나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한 놈 여기 있었네 아까부터 시끄럽더니만 어쨌든 이리로 들어와서 되게 힘없이 떨어져요 되게 힘없이 떨어져요 여기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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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잡으면서 갔죠? 제자리 걸음인데 쇼컷을 열었어 어 느낌표 느낌표가 왜 있지? 그리고 그리고 이리로 가서 아 반대쪽 이리로 가서 4번 여기가 4번 4번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가 이제 안돼 5번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여기도 넘어서 왔는데 2번 아까 갔잖아요 다시 가봐 이쪽이 원래 이렇게 길 찾기가 어렵게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두컴컴한 데다가 전선이 저 위에 있어 내가 저길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 5번 6번 사다리 2번 위치 아닌데 그쵸 돌아다니다 보면 갈 수 있는 길은 생길 텐데 이게 이쪽 저기서 봤을 때 이쪽 다시 2번 사다리 음 또 돌아왔는데 아 찾았다 아 여기였어 아 여기였어 아 찾았다 아 여기였어 여기 그래 여기였어 여기 여기였다 바로 일로 나와서 그냥 정면으로 직진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 이걸 한 바퀴를 돌았네 다시 그냥 왔던 길로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걸 새로운 문으로 괜히 들어가가지고 아 여기 아니야 괜히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란 오 삼각도 없어졌다 각도연님 각도연님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위치 파악은 하고 가고 싶어요. 내려가자마자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이쪽에 있는 거 안심 이쪽에 있는 거 알면 안심하고 반대쪽으로 가게. 왜 안 오지? 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네. 뭐야? 뭔 소리야? 원래 저런 소리 내나? 나 위치 확인하고 가고 싶은데? 앞에 지나갔다. 아 그냥 괴물이네. 한 마리만 있는 건가? 요동치는 거 보면 생각도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온다. 아우 미친! 들어오자마자 아씨 야! 얘 틈은 줘야지. 들어오자마자 침을 뱉고 난리야. 아우 뭐 터지는 애야? 아우 젠장. 아 이거 틈은 줘야지. 하필 이거 끄고 있어가지고 터지는 지도 몰랐네. 아우 이거 하나 맞자 그냥. 아우 나 정말. 뭐야 저 밖에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 더 있는 거야? 소리가 달라. 이 묵직한 발걸음 뭐야? 걔네들이네. 그 바닥에 철창 바닥에 그 매달려다니는 애들이네. 잠깐만. 아우 그냥 뛰어서 가도 되는 걸 괜히 주사기만 쓰고. 괜히 주사기나 쓰고. 갈 수 있나 여기서? 일단 나가볼게요. 여기로 갈 수 있나? 여기가 저 파밍만 하던 곳이잖아. 잠깐만. 아우 아 그냥 뛰어갔어야 돼. 올라오지 말고. 아 오케이. 일단 올라오지 말고 바로 뛰어야 돼. 오른쪽으로. 아 아 아 아 없다 his 최고예요 오씨 오오오씨 아 잠깐만 지도 봐야 돼 지도 한 바퀴 돌았어 이런 미친 다시 한 바퀴 돌았어 다시 다시 자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오씨 이렇게 앞으로 아 됐다 아 됐고 왼쪽 어휴 아우 손 아우 손 아파 아 드디어 왔다 아 드디어 왔다 아 드디어 왔다 아 또 내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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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뒤집어야돼 아닌데? 아니 난 자꾸 헷갈리네 잠깐만 모서리 부분에 있는 거잖아? 얘가 아닌데? 아 얘네다 얘네다 얘네들 아 오케이 이번엔 얘네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네요 어 그래도 헉헉거리지 않네 이젠 내가 약을 먹어서 헉헉거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오랜만인데 지도 자체가 없네 아 여기 보면 옆길이야? 허물어진 구역 지도 저 빨간불빛 아래에 누가 서있어도 이상하지? 헉헉거리지 않을 공간인데 뭐지? 간호사 누나 이미 죽어 있는 거 같은데 너네 또 일어나지 근데 보통 일어나는 애들 밑에 피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애들 피가 있네 이미 마치 이미 살해당한 것처럼 다들 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다들 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누군가가 죽인 것처럼 돼 있어 오 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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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게 뭐야 저거 만지면 일어나네 저거 이 문을 만지면 일어나네 저 문이 뭔데 어 열렸다 아 잠깐 버티는 거였구나 내 포션 아까워 와 이 좁은 공간에 이걸 버티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오시 이따 어디 있어 아 아 아 아 아 타이머 특이야 뭐야 이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아 아 아 1초 단위로 아 1초 타임으로 안 죽은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니 이럴 거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는 그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포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네 총알만 잔뜩 주고 총알만 잔뜩 주고 최대 3명까지는 나도 괜찮은데 하나 주네 3명까지 3명까지는 괜찮은데 4명이 진짜 문제야 3명까지 괜찮은데 4명이 진짜 문제야 아 아 뭔가 한턴 더 남은 느낌인데 아니 이 공간이 좁아서 총을 쏘기가 진짜 애매해요 아 오오 쉣 아 아 또다 뭐했지 알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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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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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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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인 것 같아 두 마리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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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버티라고 아씨 미친 와리가리 아 몇초야 야 저리가 저리가 너 저리가 저리가 나중에 죽여줄게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하아 와 진짜 오래 떨어졌다 떨어졌다 부셔졌다 얜 어딨어 얜 어디갔어 오 오 의외로 여기는 주사기를 주네 물약 하나랑 주사기를 주네 얜 어디갔냐 죽었어요 죽었어요 닭살도 나 오 빨리 나가야겠다 오 저장 저장 오 으으으아 또 한다 안해 guuh 왜 조용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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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좁은 곳에서 싸우라고? 아니 좁은 곳에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아! 아니 미친 안들어가줘요 저쪽 앞으로 안가줘요 안가줘요 나도 아까 거기 드릴 밀었잖아 안들어가줘 어떻게 가야되지? 일단 삼겹도 만나기 전에 하나 먹을게요 뭐지? 옆구리에 길이 있나? 뒤쪽에 길 안보였는데 여기 막혔거든요 비켜봐 비켜봐 비키세요 뒤에 길 없어 아 미친 개 아파 일단 확인만 해볼게요 비켜봐 비켜봐 아 이거 보세요 비켓이라고요 선생님 비켓이라고요 아니 비켓이라고요 여기 안들어가죠 대미지는 안들어가는거 아우씨 뭘까? 어디지? 완전 그냥 다 막혀있는 복도인데 완전 그냥 다 막혀있는 복도인데 아 돌아가기도 안돼요 옆에 문이 닫혔어 상각도 나오면서 문이 닫혀버려요 상각도 나오면서 문이 닫혀버려요 상각도 나오면서 문이 닫혀버려요 손쪽으로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죠 안가죠 아예 거기 막혀서 안들어가죠 클릭을 해도 안들어가죠 나오기도 전에 봐봐요 그냥 이렇게 안돼 안돼 어 어 뭐지? 왜 등장 안하시는거지? 아니요 아예 안들어가죠 아예 안들어가죠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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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아예 비키시라구요 아예 비키시라구요 아 비키시라구요 아예 못 지나가잖아요 비키시라구요 아 아니 길이 어디 있다는거야 어 봐 일자길밖에 없어요 그 길..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 촉수 길로 안가죠 촉수 길로 안가죠 각두를 밀어넣는 그림일수도 있다고 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뒤로 미는걸 수도 있겠네 오오 그럴싸한데 오 각 그림 그림 그럴싸하네 어떻게 어떻게 그럼 반대로 내가 총을 잠깐만 이쪽까지 끌고 온 다음에 어딜 spoil 양Л support 야 이거 어떻게 밀어야ин deeply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아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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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뽑을 때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아 얘한테 혹시 밀림 당해야 되나 죽는 거 아닌가 어 뭐야 뒤로 가니까 들어가지는데? 뭐야 뒤로 가니까 가죠 뭐 앞으로 가도 된다고? 어 이제 앞으로 가지네 아 뭐야 뭐지 아 같이 붙어야 되는 거구나 아이씨 아이 손해봤어 아 내 아이템 아이템 손해봤잖아 하 맞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야 한 번만 다시 할까 느낌 알았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할까 느낌 알았으니까 아 근데 넘어와서 저장돼가지고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저장됐을 거 같거든요 어 아니네 저장 안 됐네 각두가 붙어가지고 내가 뒤에서 쳐다보다가 근처에 붙었을 때 도망을 가보자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가면 되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사람 다리야 다 이 흐느적거리는거 오케이 에이 아 사람 다리였구나 그러네 개이득 개이득 하하 이득 받다 아이템 하나 이득 받다 208호? 뭐지 이건? 마리아? 마리아? 상처? 이게 진짜 마리아인가? 아까 그 죽은 마리아 이게 진짜 마리아 같은데? 뭔가 상처가 있는데? 죽은 거 아니야? 오 오 그 와중에 가죽 재질 미쳤네 오 너무 깨끗한데? 헉! 아 죽었네 이게 맞네 아까 그 마리아가 죽은건가? 갑자기 늙은거 같다 더 뭐야 왜 왜 왜 왜 저래? 아니 이 정도면 제임스 너 어디 아픈거 아니야? 뭐야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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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티야? 갑자기 왜그래 아내가 아닌 여자 앞에서 울어서 갑자기 각성한거야 뭐야 왜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건데 아 그런가? 마리아 보고 메리 생각이 난건가? 아니 갑자기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방금 어 뭐야 부서졌어 어 삼각두가 칼 아니야? 삼.. 삼각두 칼이잖아 와 이렇게 무거운 칼을 갖고 다녀? 내려놔봐 저장부터 해 세파이프 나는 대검 별로 안좋았는데 RPG에도 대검 전혀 안하는데 일단 이거 끌고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 아 거미 길 아 아 야 잠깐만 꼈어 자 쫌 보자 애들이 검을 무서워하네 어디가 어디가 아니 방향 좀 애들이 검을 무서워하네 아니 얘 방향을 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도 아니야 이 검을 무서워하네 도망가네 이게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었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아까 삼각두가 가까이 왔을 때 다들 도망간 거구나 삼각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칼이 무서운 거네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몸의 절반을 저걸로 잘라는데 안 무섭겠어 내 몸이 두동강이 날 때 저 칼로 잘리는데 칼을 뺏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지 풀 뭐지 마리암 케잎 아 미리암 케잎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라고 써져있네 월드 설리반 다 읽을 수 있나? 아니 근데 시체를 다 파갔어 시체가 없어 그렇다는 건 시체도 저렇게 괴물이 됐다는 건가 안젤라 오로스코 어? 안젤라? 안젤라? 에디 톰브로스케 에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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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리? 제임스 선덜렛 어 이거 미리 묘지를 파둔 게 아닐까요? 삼각두가 지금 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 세 명을 묻을 생각인 거 아니야? 묘자리를 미리 만든 것 같은데 이 흉압범은 집행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A를 마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했다 내가 봤을 때 미리 파놓은 것 같아 다 잡으려고 어? 게이등? 야 이런 데다가 숨겨놨네 포션을 깊게도 파놨네 어 근데 유독 유독 내 거만 깊은 것 같은데 거의 뭐 지하에 떨어뜨릴 만큼 받았는데 맞아 이거 들어가네 아 맞네 내 묘자리로 점프 후우 그니까요 제가 예상한 것 중에 난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탐험하고 있는 이곳이 저승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꿈속 같기도 하고 뭐야? 오 피가 오 오 오 에디? 에디 너 누구 죽였어? 헉? 근데 쟤는 왜 저렇게 계속 추운 곳에 있어? 냉동고 같은 데만 있어? 쟤는 진짜 다 죽은 사람들 아니야? 에디 그 애 좀비 한 300마리 잡은 몸이다 덤비지마 제임스 이곳은 너희도 이름으로 불렀어 너와 내가 똑같은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나? 너는 뭐 알고 있나? 너는 알아보야돼 어디가 뭐야 이게 쟤는 그래도 나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는 느낌인데 여러분 쟤 목소리는 끊기진 않죠 카메라만 지금 저 모양이라서 그렇지 너무 끊기는 것 같아서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게임 보는데 신경 쓰이게 아 그럴만 하죠 카메라가 늦게 움직이니까요 왜 파이프 들어오고 있지? 왜 파이프 들어오고 있지? 어? 어? 뭔데? 에디 뭐 쟤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오마이갓 야 이거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하자 다시 아 이럴 줄 알았다면 포션 안쓰고 그냥 싸우는 건데 아니 쟤는 아니 쟤는 아니 쟤는 죽자 죽자 싸웠어 오케이 다시 하자 아니 갑자기 싸워? 얘는 죽어야 하는 운명인가? 이거 재장전 어떻게 하지? 아하 아삐 열 유 아하 스폰 provision 어? 아우 잠깐만 마시 뭐하는 짓이야 너 죽을래?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어 어떻게 찾아 이거 저거 봐라 이제 총으로 못쓰니까 이리와 아 아씨 저거 봐라? 싸움 좀 치네 와 와 아니 이 친구 몸싸움도 좀 잘하네 아우씨 아파 와 야 내가 먼저 때렸잖아 와 야 이건 좀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싸움은 너무 뜬금없어서 진짜 할 말이 없네 아 잠깐만 그냥 한발 버리고 아 어 뭐야 어디서 쏘는건데 아니 뭐야 이것 봐라? 아 이거 네 James You'll squirm and squeal and cry like a little girl And then you'll just curl up and die And it's gonna feel great Just like before 어디서 Yeah You're gonna stop it? Okay it looks so bright too dark Where's that? 아 이거 키 뭐야 이거 먹는 거 아니 이거 포션 먹는 키 뭐지 이거 키보드 아씨 V야? 아씨 이거 뭐야 총은 이게 더 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안 보여 헤드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 V가 먹는 걸 했죠 일단 해보자 끈이 그렇게 잘 보이네 와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 너무 안 보여 와 한 대가 너무 세 오 됐다 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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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이가 있어? 안 보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씨 뭐야 아 됐다 아 싸우기 빡세네 이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시비를 걸어 이 자식아 어 시비를 왜 걸어 착하게 대해줬더니만 얜 갑자기 왜 나한테 총을 쏘는 거야 무서운 건 알겠는데 너무 뜬금없네요 애디를 처치하십시오 아 내 나 너 때문에 주사기 두 개나 버리고 물약 하나 먹었어 나쁜 놈아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 공격을 왜 하는 건데 왜 아이템도 없나 없겠지 손해봤어 손해봤어 근데 쟤는 왜 쟤는 왜 날 때리는 거죠? 저쪽 큰 문으로 가야되나? 총알은 아깝진 않은데 아 됐다 이 정도면 주사기 하나 주라 여기 없네 날 공격한 이유가 뭘까 어 뭐야 바퀴야? 나 드디어 밖에 나왔어? 뭐야 갑자기 바뀌라고? 그렇게 지하를 내려왔는데 갑자기? 뭐지? 어? 설마 여기 저승으로 가는 강인가요? 스틱스 강인가? 거긴가요? 나를 위해 노잣돈을 내놓은 사람이 없는데 어 난 노잣돈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배에 사공이 없는데 어 그쪽 호수 근데 호수가 원래 이게 그게 이런 식으로 안 생겼잖아 이거 타면 저승 가는 거 아니야? 아 그 섬 안으로 들어가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안에 메리가? 촛불 어? 그 전설대로? 어 그럼 난 죽 난 죽는 거 아닌가요?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게 알려주면 야 길탓 아 잠깐만잠깐만 어 이게 이쪽이고 이쪽은 두 번을 접는 거면 이렇게 접어야 되겠구나 저 빛을 따라서 가면 되겠다 아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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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정확히 아니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 잠깐만 잠깐만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그렇지 아 바뀐다 아 점점 바뀌네 어쩐지 내가 방향을 조절을 못하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 불빛이 자꾸 옮겨다니네 살짝 꺾어 그렇지 제임스는 이 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는 것 같네 그냥 바로 타는 거 보니까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삼각도한테서 벗어난 거 아니냐 삼각도가 여기까지 배타골이 없잖아 좀비들한테서 벗어난 거 아니야 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어 지도다 레이크 뷰 호텔 정원 호텔까지도 가야되네 여긴 뭐 아무것도 없겠지 항상 다 둘러보고 가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있든 없든 나름 꼼꼼하게 다 본다고 보는데도 아이템이 모자란 거 보면 꼼꼼하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네 아니 뭐 모자라는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 아껴 먹는 스타일 뭐 없네요 여기는 그냥 가면 되겠다 레이크 뷰 호텔에 도착 3년 전에 어 여기 아이템 어 사과? 썩은 사과 뭐지? 썩은 사과를 주었다 어디에 던지는 용도인가 약간 어그로용인가 총알 전구를 입에 물고 있는데 저거 따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추위가 찾아오면 그들은 제 시간에 돌아오기 위해 낡은 둥지를 버린다 낡은 둥지를 버린다 이걸 끊을 수 있는 그거 절단기를 찾아야 되겠네 정원에 이 구역은 보수 중이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일단 저기에 전구가 있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동쪽의 외로운 하나 안전한 물에서 벗어나 이제는 길을 잃고 숨이 차오른다 동쪽의 외로운 하나 혹시 뭐 퍼즐인가 이거 나중에 푸는 퍼즐 같기도 하고 뭐 물을 채워야 한다거나 그런 걸 수도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느낌 아니야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근데 뭔가 묘하게 노래가 틀린다 호텔 지도 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잠깐만 자 3층까지 자 자 자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여긴 그래 적어도 지저분하진 않잖아 여긴 적어도 좀비는 안 나올 것처럼 생겼어 열쇠 312호 열쇠와 장식 312호 일단 갑니다 저장 자 호텔 뭐야 제임스 선덜랜드씨 귀하께서 지난번 방문시 객실에 남겨두신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저희가 회사의 1층에 있는 직원 구역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테이프는 호텔 금고에서 보관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귀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리아가 얘기했던 비디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랬잖아 놀라지 말아요 제임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랬잖아 메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게 놀라워서 물어봤잖아요 일단 저쪽이 하나 이거 뭐지 이게 퍼즐인 것 같은데 뮤직박스 열쇠 아하 전구 전구 발견 오케이 일단 적 정원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일단 어떻게 해보고 전구를 찾아야 돼 일단 312호를 가야 되는데 돌 수 있는데 일단 다 돌자고 일단 이런데 안 열리고 카페? 어울려 그래도 방심하지 말자 여기 안 나올 것처럼 생기긴 했어도 돌아다닐 때 나올 수도 있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마네킹 같은 애들 염색체 전에 네가 찾은 이상한 책 기억해? 어떤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몇 시간 전에 찾아와서 자기 책이라고 주장했어 솔직히 말하면서 하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 그래서 책을 그 남자에게 줬어 어떻게 책이 여기 있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 손님으로 온 적도 없거든 그랬다면 기억했을 거야 난가 아니 근데 로라는 어떻게 됐어? 그러고 보니까 로라 얘기가 갑자기 뚝 끊겨버렸네 그렇게 열심히 도망갔더니 1층 저쪽 열려있는 데로 가보자 로라의 정체는 무엇인가 호텔이라고 노래는 나오네 갑자기 노래가 끊겼어 어 노래 악보 요하네스 브람스 악보 또 발견? 악보 오랜만에 발견 아 뭐야 로라 나왔네? 어떻게 왔어 로라? 아저씨 그 고생을 시키고 저런 말을 해? 보마야 아저씨가 널 찾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아저씨가 널 찾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음.. 아니 너는 충분했을 것 같아 이제는 와.. 그건 확실한 것 같아 또한.. 너의 도움을 찾는 메리 여기있어 이제 보여주네 이제 보여주네 간호사 여기서 간호사는 음.. 아.. 로라가 메리 같은 병도 있는 아이온 고생하고 고생해봅시다 그리고 로라 제가 같은 병실이든 메리의 친구였나봐 자주 놀러왔다거나 여덟 번째 그니까 시간이 되돌아간 건가? 네 마이 많이 얘기하고자 이랬을 땐 뭐? 뭐지? 뭐, 이만큼은 이 다른 짓어 I think the one was for you. The envelope had your name on it. Did you read it? I wanted to. This one time, I almost dead. I figured you didn't deserve to have it. But then I thought, Mary wouldn't want me to keep it from you. So I just sort of kept it for you. Here. Oh, I think it's going to be cold. Oh? 어디 가? 같이 가. 로라 같이 가. 로라 같이 가. 왜 또 혼자 가니? 아저씨를 혼자 남겨둘지 마렴. 뭔가 노래가 연주되는 느낌은 드네. 자 여기는 일단 들어왔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아저씨는 혼자를 매우 싫어한단다. 근데 같이 있으면 꼭 누군가는 죽긴 하는데. 로라. 잠깐 저장 좀 하고. 로라 좀만 기다려. 아저씨 저장 좀 하고. 저장하고 같이 가자.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아저씨는 저승사자는 아닌데. 어 열렸다. 아. 아유씨. 없는 줄 알았더니 있잖아. 일단 하나씩 더 살펴봐야 돼. 아. 어우 극혐이요 극혐 뒤져야 할 아우 그럴 줄 알았어 아우 놀랬잖아 션 미체를 사랑으로 추모하며 북으로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표합니다 장례식은 사우스베일의 성스텔라 교회 네이선 대로와 닐리 거리가 규차한 장소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례식 이후에는 션의 집에서 작은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부고를 알리는 됐다 이 방 됐고 예상했잖아요 염색체 염색체 괴물 나올 거라고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걔네들이 이런 곳에 숨어있을 때 잘 안 보이거든 오히려 깨끗한 곳에 깔끔한 곳에 오 뭐야 호텔 좋은데 아무도 없고 맞아 여긴 그래도 밝아서 괜찮아요 이런 거 만져놔야 나중에 지도에 다 표시되니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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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왔다 한 마리야 이루와 이루와 아니 쟤는 또 있어 또 있어 오 그렇지 와우 잠깐만 두 마리는 좀 잠깐만요 숨는 거 좋아해 그래가지고 바로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소 급했구나 아 많이 급했구나 화장실이 화장실이 급했나보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버리는 거 보니까 급했나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와 아이씨 괜히 괜히 싸움을 걸었나 내가 화장실을 관찰 안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는 일로 들어갈 수 있나 안 열리네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네 조심조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심조심 화장실 조심 어 이게 뭐야 여파가 뭐가 깨진 유리가 깨진 건가 아니면 불이 탄 건가 뭐 탄 조각인가 뭔가 담배랑 술을 엄청 하시는 분이 묵는 곳이네요 굉장한데요 너무 지저분해요 담배 핀 거 봐봐 이게 몇 대야 이거 총알 107 도청 안 갔어 아 뭐 안 죽었어? 아까 누구네 안 죽었나봐 아 아씨 뭐야 너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총알 모션을 주세요 오 키 발견 썰라이즈 별관 열쇠 별관 열쇠 백이온은 아니고 헤데라 헬릭스에 해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물과 분리하지 않으면 다른 식물도 죽을 겁니다 해충이 있다고? 여기 벌레가 좀 많으려나?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요 여긴 또 여기도 열쇠가 필요해 107이랑 102 일단 두 군데 패스 아 이거 이쪽이구나 저장 한번 하고 2층 가야 되겠다 어디야 어디야 2층 하나 먹고 저장 오케이 가자 2층으로 갑니다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와 많다 와 방 많다 아 이쪽 안 열리고 이쪽은 또 3층에서 돌아서 내려가야 되나 보네 뭐지 여긴 잠겨있는데 별관 어디야 선라이즈 별관이 어디지 잠깐만 거기서부터 가봐 213호는 아직 못 들어가니까 별관부터 가야 되겠다 별관이 어디야 선라이즈 별관이 어디지 밖에 별관이 별관이 별관이면 보통 반대쪽 선라이즈 별관이 어디야 아 이거다 이거 이건가 보다 여기 열쇠가 아닌데 이거 그래 얘는 끊어야 되는데 선라이즈 별관 별관? 별관이 어디일까 좀 나중에 가는 건가 3층 가자 3층 잠깐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열쇠가 312호니까 312호를 먼저 가자 별관 먼저 갈까 행사인데 모르니까 312호부터 아 근데 여기서 3층 어떻게 올라가지? 생각해보니까 3층을 못 올라가잖아 3층을 못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긴가 보다 별관이 여기네 어 근데 열쇠 잠깐만 열쇠 여기다 쓰는 건가? 아 여기다 쓰는 거네 여기가 선라이즈 별관이구나 아 기어다인 놈들이네요 아 놀래라 깜짝이야 좀 조용히 할게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조금 조용히 하긴 해야 돼요 202호였어요 찾았다 여긴 적어도 마네키 야 잠깐만 다리 구분 잘해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이거 염색체랑 구분 잘해야 된다 이거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니가 여기 없을리가 없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 여긴 멀쩡한 사과네 있어야지 있어야지 마네키 옆에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피를 손해받네 누나 소리 같은데 굉장히 혐오스러운 소리야 아 보니까 여기 누나 있는 곳 맞다 왜냐하면 보건소 보건실 느낌 나거든요 총을 이렇게 하면 안 오니 유인이 안 돼 아 무슨 게임이 유인이 안 돼 됐다 밖에도 돌아다녀 의료기록 환자 MSS MSS 아니 이런 데는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씨 어휴 순간 렉 걸렸어 내가 좀 버거워하네 오늘따라 반대쪽이 열렸다 오늘따라 버거워하네 크로개용 안에 김 숨는다 여기서부터 어우 렉 걸려 왜 이렇게 갑자기 렉이 걸리지? 무슨 패치라도 있었나? 그런가? 컴퓨터 재부팅을 하고 켰어야 됐나? 아닌데 여기 몇 호야 아 여기는 직원 직원 엘리베이터 이쪽 마네킹 들어간 쪽부터 하죠 여기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갔어? 아우씨 이 정도면 됐어 아 저거 있다 이놈자씨 모를 줄 알았냐? 오케이 없고 여기에서 물량이 나오면 하나 먹기 아이씨 아이씨 이게 안 나와 아 어? 뭔가 부서진 오르골? 부서진 오르골 느낌이네 아니에요 몇 대 더 맞으면 쓰려고 부서진 오르골? 아 오늘따라 목도 좀 상태가 안좋네 목이 점점 나가는데 여기 막혀있고요 그러면 일단 16, 17 17 먼저 가야겠다 아예 못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16, 17 못 가니까 그럼 일단 반대편 반대편 아예 못 가야겠다 오 여기에 저장 어 이게 뭐야 최후까지 충실하게 책도 가져가네 사과 두 개랑 책 하나 어 이거 뭐지? 아 책 책? 잠깐만 방금 내가 최후까지 충실하게 어 책을 좀 찾아와야 되네 어? 아니 여기 다 있는 건가 봐 게시록 새로운 이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다 하고 치솟은 자 앨리스 베로스 앨리스 베로스 뭐지 이게? 이 뒤에 혹시 그게 있나? 4개네요 심지어 오우 처형하는 장면인가? 처형이 아니라 싸움 구경하는 것 같은데? 오 근데 등에 날개가 있어 뭐야 이거 천사인가? 갖다 붙인 건가 진짜 천사인가 뭐야 책이 한 권이 모자라 한 권 어디서 구워야 되지? 아 잠깐만 하나 먹고 저장하고 이거 저 콜로세움인 것 같은데 독수리, 새, 소, 천사 이거 좀 기억해둡시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 독수리 잠깐만 독수리는 밑에 아니 이게 여기구나 천사가 여기 사자만 찾으면 되겠다 사자문양 그려진 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타락 이전의 자부심 레오나드 2 니아보스 타락 이전의 자부심? 뭔가 되는 소리가 났는데 사자독수리 사자독수리 반대로 해야 되나? 버튼 눌러볼까? 뭔가 되는 소리가 나긴 했는데 버튼이 아니야 이거 뭐지? 뭐지? 저 그림이랑 다른 건가? 아니 내 그림으로 치면 이게 맞는데 아 차인 꽂힌 방향 반대네 그러면은 지금 차인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바꾸고 이거 두 개 바꿔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차인이 반대로 꽂혀 있는데 됐다 이거 두 개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쉽다구요 이런 거 퍼즐 같은 건 금방 푸는 스타일입니다 의미가 있어 보였어 어? 이거 사진 뭔가 이런 거 사진 본 거 같은데 이거 무슨 방이야?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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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호에 가봐야 되겠죠? 야 다 비슷하게 생긴 문들 뿐인데 이거 어떻게 찾니? 이거 이것도 찾아야 되는 거니? 어? 피가 있어 바닥에 어? 그러네 바닥에 피가 들어간 자국 누가 살인을 당한 건가? 어우 야 어? 이건 아까 그 잉어? 잉어가 전구 물고 있던 거기 거기죠? 거기 들어가기 직전 어? 전구 하나 찾았다 오케이 아 여기 전구 새로 껴야 되는 거야? 아 그걸 갖고 와서 여기를 껴야 되네 그 붕어 입에 있던 전구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 껴야 되나 봐요 여기는 사진이라도 있으니까 그럼 얘네는 뭐지? 그러니까 전구는 이거고 방 두 개는 얘네 비밀번호 오케이 217호랑 피 묻은 그 방문 앞? 오케이 딱 세 개 있네 딱 세 개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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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저 배고파 뒤질 것 같아요 소화가 참 빨리 되는 것 같아 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배고파요 어? 뭔가 마네킹 지나간 것 같은데? 어? 뭔 소리야? 뭐지? 방금 사일런트 힐 꽃배달 완벽한 순간을 위한 완벽한 꽃 백화, 국화, 산소국, 치자, 글라디올러스, 카네이션, 수선, 하이신스 아 히야, 하이신스래 히야신스 재미있고 장미단조 결혼식 국회? 이거 뭐지? 노래가 이상한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호랑 5호랑 10호? 오케이 첫 발을 Climate 한 대 맞아벌 한 대 맞아벌 아 뭘토봤는데 아 아 아씨 아우마이갓 여긴 안열리고 에이 젠장 여긴 안열리고 혹시 몰래 옆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은 아닌가? 아니네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말을 한다거나 혹시 제가 여길 왔다 갔나요? 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말을 잘 한다는 거 아우 잠깐만 아 내 방이나 맞았잖아 내 방이나 맞았으면 죽어야 죽어야지 왜 이렇게 세진 거야 아 뭐야 갑자기 엎드려? 너 이놈 자식 아 아 바닥에 기는 애도 있으니까 조심 아 밑으로 지나갔구나 오케이 아 아 진짜 배치 살벌하게 해놨네 불편하네 나오면 먹는다 아이씨 흫 흫 흫 흫 자 있으니까 조심 무조건 조심 두 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엉덩이가 탐스럽군요 엉덩이가 탐스럽군요 됐어 엉덩이를 쭉 올리고 있길래 뭐가 문제지 열려라 안 열리네 아 보자 얘는 요 뒤로 나갈 수 있나 이 정도면 그냥 이 창 깨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204호 208호는 208호는 106호 태풍아 그게 아무도 없어 네 나이스 그럼 하나 먹어 이렇게 하면 19개로 줄아야 되는데 20개로 표시가 되는 건 보지? 케이스? 이따 써볼 때 봐야 되겠다 개수가 안 줄어들었어 하나 먹었는데 개수 안 줄었어 아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 200이요 열쇠 어? 아 사과를 여기다 올려놔야 되나? 거울아 거울아 그들 중 누가 가장 달콤하니 반짝이는 피부를 벗기고 안에 썩어가는 살점을 보아라 거울을 맞춰야 되나? 아니 이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위치가 붕 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여기다 여기고 아 아니야 아니지 아 이거 아니 아니 여기 아니야 내려와 어 거기 이거 그냥 갖다 대면 될 것 같은데 아무데나 갖다 대면 잘 만들어 가겠네 근데 이거 여기다 이거 먼저 맞추는 게 맞을까 근데 아이 아 한 조각을 찾아야 돼 속은 살점이 썩어 들어간댔어 썩은 사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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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 여기 있다 조각 아 여기 있다 조각 여러분들도 배고프신가봐요 거울파편 뒤에 있는데 어디서 거울파편을 보셨다는 거죠? 난 잘 모르겠네 어 근데 이거 추가가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번쩍거리는 거 클릭 안 돼요 이걸로 해야지 이봐 이 사람들 어?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오오 썩은 사과가 맞았군 뭐지 이거 바로 바깥에 있나봅니다 복도에 있나본데 되게 시끄럽네 이제 옆방 체크할게요 누구야 누구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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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시끄럽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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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백설공주 피규어래 아 저기 거울 앞에 뭘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대로 뭐가 보이나봐 그런가봐 아니 어 야야야야야야 이곳 봐라 이곳 봐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1마리로 맞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부러 일부러 막 깨고 다니네 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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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마리야 세마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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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더 있어 한마리 더 봤거든요 으 으 으 으 악 으 으 으 으 으 됐어 으 2층은 잠깐만 거기 다시 들어가자 이 백설공주 피규어를 여기다 한번 올려놓을 수가 없네 끝났네 화장대로 가야 되겠다 아 1층 뮤직박스인가? 아 오케이 1층으로 가죠 그러면 또 뭐 있다 또 있다 아 어디갔어 안으로 들어갔다 아 뭐야 아니 이 자식이 바닥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 버그 뭐야 아 이 집 아이 버그 아우 버그 진짜 벽을 뚫고 들어갔어 벽을 벽을 뚫고 들어가네 이게 오 근데 이제 제임스 옷이 좀 더러워지는게 보이네요 생각보다 옷이 깨끗하다 했는데 오오 뭐야 뭐야 밖에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심하게 이게 이게 전구 아닌가? 아니네 피규어네 전구가 개고 피규어 하나 완성 잠깐만 그러면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고 가운데 걸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길을 맞추는 건가? 저거 하나로 맞추는 건가? 다 다 아 어쨌든 다 들어가긴 해야되네 다 뭐 해야되네 자 그러면 이제 2층에서 보자 3층을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어 아 저쪽 왼쪽 왼쪽으로 하면 되겠다 아 이쪽 여기 가서 312호 를 가서 오케이 소총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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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탄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넓은 곳에? 이 넓고 넓은 테이블에도 어? 아 이 안에 있다 피규어 이 안에 하나 있네 오케이 오케이 회의실 하네 피규어 하나 아이템은 없고 오케이 벽난로 어휴 어휴 정말 민폐야 민폐 어휴 민폐야 민폐 오 여긴 왜 다 비닐로 이렇게 해놨지 오 여긴 왜 다 비닐로 이렇게 해놨지 오 여긴 왜 다 비닐로 이렇게 해놨지 어휴 이게 어느 쪽이야 어? 여기다 16, 17 갈 수 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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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왜 이렇게 세장이 많지 뭐야 온통 새들인데 여기는 세장 어 책 저 책 저 책은 상관없는 건가 맞는 거 같은데 이 밑에 이 밑에를 봐야 되는 거 같네 오케이 물음표 표시가 된 거 보니까 이 밑에를 봐야 되네 음 오 뭐야 길이 있네 ou 뭔 소리야 어디야 이 병 너머인가 본데? 어디냐 이 자식아 신경 쓰이게 너 왜 거기서 나오니? 오케이 나이스 아니네 버그가 아니네요 깎였네요 까비 오케이 여기 됐고 돌아가자 3층으로 다시 돌아가자 버그였으면 좋았을뻔 쭉 가자 앞으로 쭉 가면 되지 메리 목소리 메리 목소리 열쇠 메리 왓 해픈 메리 왓 해픈 기크 하나 먹었는데 너 때문에 또 먹어야 되잖아 이번에는 왜 확인을 못했지 어 찾았다 이러면 정원으로 갑시다 정원에 갔다가 화장대를 가면 돼 오케이 아이 기껏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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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건 아니겠지 아 맞네 정원이다 아 근데 너무 놀랬네 아 아 씨 또 또 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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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두들겨 폈는데 일어나는 거야 너 내가 몇 번을 때렸는데 진짜 진짜 수시로 때려줘야 돼 수시로 수시로 갔다와서 저장할까 갔다와서 저장하자 몬스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자릅시다 이걸 볼트로 잘라 오케이 전구 얻었어요 얻었어요 서쪽의 거대한 하나 미끼의 매력에 끌려 이끌려 저항할 수 없었다 저거 약간 동쪽의 외로운 하나 이렇게 써져 있던데 음 화장대에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수상한 지야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집중이 잘 안되지 않나 화장대가 2층에 오케이 독서실 2층 제가 싫습니다 두 개 바꾸는 건 내가 싫어요 아래쪽 오른쪽 어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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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거기 거미 어디갔어 살아있네 죽인 줄 알았더니 또 살았네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여기가 아니라고? 전구가? 여기가 아니라고? 전구가? 뭐지? 왜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고? 전구 쓸만한 데가 또 있나 그러면? 뭐 착착 풀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턱 막혀버렸네 음 음 답은 잠깐만 아 312호는 지금 못 가고 음 안 간대 직원 엘리베이터 카드 키랑 저 키랑 어 어디가 남았냐 210호도 아직 못 들어갔고 208호 210호 208호 근데 저 저기는 안 들어가지는 거 같으니까 지하 지하를 가볼까 지하 내려가는 길 있었잖아 그럼 이럴 때 지하를 가보자 안 풀릴 땐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지하를 찾아가보면 되는 것이지 오케이 뭐지 이게? 직원 공지 회의실에 있는 벽난로를 잊지 말고 청소하도록 해 아 힌트가 먼저 여기 있네요 아니 힌트가 먼저 있네? 잠깐만 근데 뭔가 그리는 게 있었는데 물음표 나오는 거 보소 여기 힌트가 먼저 있네 지하를 먼저 왔어야 됐네 하나 있네 하나 아 왜 이렇게 음 여긴 여기가 끝이구나 음 보자 음 그럼 다시 일단 물음표 큰 거 표시됐으니까 화장대에 다시 가볼까 변화가 있을 거 같기도 하니까 일단 가보자 아 3층 오 아 이쪽이 아닌가 아 반대쪽 아 여기가 아니지 아 순간 깜짝 놀랐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돼 아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진행될지도 몰라 어 뭐야 이거 어 107호 키 어 여기 있었나? 원래 있었나? 회의실까지 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백츠로실에도 들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열쇠를 남겨둘게 손님 중 하나가 아주 난리를 쳐 놨어 잠깐만 107호 107호 어 107호 못 들어갔었죠 그럼 107호에 일단 갔다가 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아래 괴물이 또 있을 거 같은데 혹시 모를까 한번 더 죽여줬고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조작을 한번 하고 조작을 한번 하고 조작을 한번 하고 되기 때문에 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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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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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 피 안나와 아 나왔구나 오케이 더 가면 되죠 뭔가 더 있을 거 같은데 느낌이 107호 여긴가 아 여기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없어 보자 그리고 정원에 있을 때 낙엽을 쓰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유로 벽난로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내가 일단 낙엽을 쓸어야 된다네 오 뭐야 게으름 피우다 내게 걸리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낙엽을 쓸고 가라 글쎄요 글쎄요 도구가 있긴 있지 않을까 아 아 드디어 밖에 괴물이 똘각똘각 소리 난다 아 아 노스다 아 뒤통수 쳐보려고 했는데 블박ented 야 굿 으으으으으으으으oup 앗 우위씨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bt 짠! 자식이 이거 어 이거 뭐야 안 쳐져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어 어디 갔어? 확실히 총을 연속으로 쓰면 안 되겠네 나뭇잎 때문에 안 때려져 추후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오케이 열심히 했네 열쇠 있다 오케이 벽난로 열쇠 찾았어요 담배도 있고 두 Angels 혹시 모르니까 좀 몇 대 더 때리고 여기 반대편이구나 오오오오 아고씨 하이 시 하나 겟해서 기분 좋았는데 아이씨 그냥 쓰게 생겼네 아 이 prêt 헬로 어이 시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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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밟아야 돼 나뭇잎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됐다 됐어 됐어 이러면 가자 벽난로로 가자 3층 벽난로 3층이지? 헷갈려 3층 회의실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한 대씩 때리고 가야 돼 저장을 한번 하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니 그냥 이대로 있어야겠다 포션을 먹어도 1분도 안 돼서 피가 다 깎여버리니까 굳이 먹을 이유가 없네 그냥 조금 헉헉거리는 건 나쁘지 않아 이런데 안에는 없겠지? 나이스 신데렐라 피규어 신데렐라 피규어 뭐야 왜 그래 뭐야 뭐야 이건 아 그 매달린 애들이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2 아 아 아 확실히 쏘기가 힘들어 페드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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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โ 와 진짜 드럽게 야들는데? 대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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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잖아 이 자식아 와 진짜 기괴하게 생겼다 입으로 붙어있는 거야 흡착력 징그러워 역시 어 근데 덕분에 길이 열렸네 개꿀 됐다 하나 먹자 고맙다 길 열어줘가지고 안그래도 여기 어떻게 가나 다행이다 깜짝 놀래라 깜짝이야 이쪽은 일단 안되고 이제 이제 못가네요 저쪽은 뭐야 여기 그 방인가 사진에 있는 그 방인가 뭐야 이거 피칠갑이 되어 있어 페인트야 페인트군요 페인트 페인트였구나 핀 줄 알았네 어쩐 깜짝 놀랐네 너무 심하게 되어 있네 생각했는데 217호도 갔고 이 방도 어 이 방도 갔으니까 세개 다 한꺼번에 세개 다 한꺼번에 어 잠깐만 근데 아 이제 못들어가는구나 아 이제 못들어가는구나 일단 이쪽으로 가면 못가니까 아 절로 가야되겠다 다시 돌아가죠 화장대에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근데 페인트에 적혀있는거랑 뭔 상관이지? 잠깐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해보니 뭔가 영어로 쓰여진 무언가는 없는데? 페인트에 적혀있나? 아니 내 페인트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일단은 사진에 있던 곳이니까 일단 가보자 사진에 있던 곳이었으니까요 돌아가보죠 여기 이제 못들어가겠지? 이렇게 정면 오른쪽 그니까요 그러면은 전구랑 빨간색이랑 합쳐서 조합을 해 어디 갔나 했더니 너 거기 있었구나 어디 갔나 했더니 너 거기 있었구나 아 여기가 아니지 화장대 어디 갔나 했더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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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를 합쳐 전구를 합쳐 아니야? 전구랑 페인트가 아닌데? 페인트 전구 이게 안 합쳐진다고? 이게 안 합쳐진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전구를 깨야 되는 거야? 전구가 한번 깨질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나? 똑같이 만들어야 되나? 불이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아니지? 이게 왜 아니지? 일단은 잠시만요 이게 왜 아닐까? 이게 왜 아닐까? 가자 일단 내려가 얘도 피규어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따야 돼요 또? 아 그런 세심함까지 필요한 거야? 와우 잠깐만 그러면 어디 찾아야 되냐? 안 간대 캔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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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있어? 자 열쇠도 일단 필요하고 황간구시 102호 아 102호? 102호 102호 312호 아니 102호는 열쇠도 없는데? 312호 아직 못 가고 312호는 아직 못 가고 어... 하... 하... 217호 밑에 저기 물음표댓데도 가긴 가야 되는데 저기는 어떻게 가지? 아 레스토랑? 어? 다시 들어가 볼까? 위치상으로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요 앞에 여기인가? 안 들어가지겠지? 아 들어가지네? 아이고 다시 다시 확인 음 어 레스토랑 위인데? 물음표가 여긴데 요거요? 음... ä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흠 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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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헤매기 시작하는구만 하나 더 필요하고 312호 쪽으로 넘어야 될 것 같고 음 음 또 카메라가 또 괜찮네 어디를 가봐야 되나 보자 위치가 1층은 둘러볼만한 데는 다 둘러봤고 저 체크인 옆방은 뭘까 너무 끊기면 내가 불편해서 안 가본데요? 뭐 막혀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데는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쇠 필요한 곳이랑 물음표 그리고 저기 잠겨있는 방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이 많지가 않아서 어디일까 옆방은 못 가고 여기는 발코니 없어서 옆방을 가지를 못해 약간 공간이 좁아지고 뭐가 많아지면 렉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아니면 뭐 근처에 좀비가 있으면 렉 걸리는다던가 살아있는 물체가 있다며 열린 방은 몇만하면 돌아다녔는데 깨지는 소리는 나는데 소방호스도 깰 수 있구나 묘하게 있긴 해도 점거에 비하면 양호하지 음 여기 층 다리 들고 있는 폼이 형 살아날까봐 무섭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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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돌아다니는 한 마리 어딨어 210호는 못 들어간단 말이지 210호는 못 들어간단 말이지 키도 없어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역방도 볼까 옆방도 볼까 음 나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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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빨리와 맞은 것 같은데 옆구리로 들어갔나 아 빨리와 아씨 아 나 진짜 미친 아 이 놈아 아까부터 귀찮게 해 아우씨 뭐야 너 안죽었어? 아우씨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랬잖아 아 진짜 완전 깜짝올랐네 아 여기 이미 들어왔던 곳인데 아 피낭비 뭔데 아 나 정말 진짜 웬만에 다 갔는데 거울방 한 번만 가볼까? 거울방 한 번만 가볼까? 무슨 일 일어났는지 사실 잘 못 봤는데 근데 해결은 돼있고 거울방은 해결이 돼있는데 그래도 그래서 거울방은 필요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물음표는 써있긴 한데요 방법을 모르겠달까? 물음표는 있잖아요 여기 여기 물음표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쳐다보기만 하고 뭐 이렇게 행동이 안 뜨던데 뭐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안 떴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본건데 아 그런가? 총을 쏴가지고 유리 깨서 책을 떨어뜨리는 건가? 근데 책을 어디다 쓰지? 오 가능성이 있는 얘기군요 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기왕 죽을 거면은 아니야 느낌상 물음표가 떠있으면은 거기서 쏘는 게 낫겠지? 괜히 일 두 번 하는 것보단 아 살아있다 뭔 소리야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맞네 맞나봐 맞나봐 아 노래가 날 불안하게 만들었어 나이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 중요한 건 저 책을 어디다 쓰느냐인데 책이 필요할 때가 있었나? 안에 열쇠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카드캡터 체리 마냥 안에 열쇠랑 카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책갈피처럼 어 맞네 열쇠가 아니라 통들임 따개 따개가 여기 있었네요 진짜 의외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아 오케이 됐다 화장실 때 다시 가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우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야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 이러면 뭐야 또 뭐가 살아있어 뭐야 뭐야 또 뭐가 살아있는 건데 소리가 이래 다 잡은 거 아니었나? 오케이 나이스 뭐? 이거 아 비밀번호네 오케이 아 비밀번호 여기 있었구나 뭔가 뭔 소린가 했네 저기 뭔 소리지 싶었네 그 다음에 됐다 와 문 열쇠야 이거 엘리베이터 드디어 엘리베이터 탄다 아 근데 상황이 바뀔 때마다 렉 걸리네 됐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타 어휴 어휴 저기 좀비가 한두 마리가 아닌가 본데 어휴 직원 엘리베이터 이쪽 오 렉 걸려 여기 있다 오 오케이 저장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오케이 어 이게 뭐지 아이템 배치 엘리베이터 어 갖고 있는 거 열쇠 약 책 책 에? 이걸 왜 이걸 왜 여기다 넣는 거지? 이거 왜 여기다 넣는 거지? 찝찝한데 뭐야 이거 보관함 뭐지? 아니 내 약까지 아니 보세요 이거 갖다 놓으면 나 무기 없어 이거 무기 없어요 배치하면 밑에 내려가서 싸울 수가 없어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왜 있는 거야? 뭐야 뭐야 설마 놓고 가야 돼? 이거 놓고 가야 돼? 이거 놓고 가야 돼? 나 아무것도 안돼 지금 총도 못쓰고 물약도 없고 그런가 싸울일이 없는건가 잠깐만 그러면 지도를 보고싶은데 지도가 안펼쳐져 지도가 안보여 지도가 일단 가볼게요 지도가 안보여 와 난이도 미쳤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잠깐만 잠깐만 올라갈수도 없어 안올라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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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제한 한명 살을좀 빼고 살을좀 빼고나서 저기 아이템 무게 생각하고 살 좀 뺄걸 그랬네 그러면 한명 무게정도 나올텐데 한마리인가 직원들은 정시에 출근해야 한다 직원들은 정당한 사이 없이 결근해서는 안된다 잘 정정된 유니폼을 입고 출근해야 한다 근무 중에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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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시간이 없어 일어비지 이럴 때 하나 먹어 그냥 하나 먹을게요 그냥 비닐보너 아 맞춤 대박이겠지 그럴리가 없지 지도가 여깄네요 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길 들어가라고? 이건 뭐지? 나는 존이 멋진놈이지 여기 계신분이 동선을 좀 보자 아니 얘는 스무리는 키도 없어서 한 마리는 맞는데 관리자의 방부터 가자 제일 볼리 제일 볼리 아 씹 아 아 씹 아 씹 영웅 lar 2 2 2 5 4 으 복도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저 친구가 그래도 그걸 안하네 어 이거 나중에 얼어 원래는 이렇게 막 촉수를 이렇게 하는 친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모아야 되네 결국엔 이 방에 와야 한다는 소리 야 총도 없는데 총알을 주는 건 너무하지 않니? 총도 안 들고 있는데 총알을 주면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저 파밍 어 큐브 하나 발견 어 오케이 붉은색 보석 그래도 집안에 몬스터가 있고 그러진 않네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우 두어 오우 두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긴 안 열린 아예 여기다가 일단 하나를 넣읍시다 뭔가 모양을 맞추는 거네 일단 다 가져온 다음에 아 이 모양이다 이거 이거 저 모양 아니야?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는데 이거 여기 잠깐만 이 모양이네 이건 여기네 일단 살짝 열고 오케이 제가 절로 지나갔으니까 멀리서 살짝 찍혀 이렇게 세탁실 뭐야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씻을 수가 없어 새로운 시트를 주문해 씻을 수가 없다고? 여기에 뭐가 있나? 새로운 시트를 준비해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여기 왜 들어오라고 한 거야? 씨 아무것도 안 줄 거면 왜 들어온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어우 이건 창문이 잠깐만 바로 빗지 않았어? 오 저기 있다 돌아간다 오케이 두 마리야? 두 마리 같은데? 두 마리 같은데? 여기 내 뒤에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거하게 트름을 어 뭐야 부서져 있는데? 이거 뭐야 부서진 오르골 여기 또 있다 아까 그 가방에도 있었는데 그쵸 오케이 오케이 보석 발견 세 개 발견하면 되는 거 같거든요 오케이 보석 발견 내 앞에 있었어 내 앞에 있었는데 내 앞에 있었는데 앞쪽에 있었네 어 근데 여기 좀비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안에 아니 무기도 없으면서 이 안에 좀비를 둔다고? 이 안에 좀비가 있는데? 피 쟤를 피할 수가 있나?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 아니 아니 공격 자체가 안 돼요 키가 아 봤다 어떻게 해 도망쳐야지 도망치는 거 말고 도망치는 거 말고 어떻게 더 하겠어 빵 뭐야 이거 빵과 상호작용하세요 뭔데 이거 보석 찾았다 내가 보기엔 이 녀석은 그냥 도망치는 게 맞는 거 같아 여기 진짜 못 나오거든 쟤 오케이 이러면 정면으로 달리기가 답이긴 한데 당연히 안 되겠지? 최대한 왔던 길 쪽으로 갑시다 위치 파악을 못하는 게 흠이에요 어 저쪽이다 잠깐 돌아가는 거 보고 갈게요 여기 있거든 가는 거까지 확인하고 좀 멀리 가면 들켰다 들켰다 두 마리야 두 마리 맞네 어쩐지 두 마리 갔더라니 아 이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 이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쟤가 이쪽에서 오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애는 어딨지? 아 미치겠네 어디로 가야하냐 이거 어디로 가야하냐 이거 아 아 다행이다 됐어 됐어 이렇게가 아래고 위에고 오케이 아 진짜 너는 여기니 여기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쪽 됐다 일사일 칠사일사요? 칠사일사 칠사일사 오케이 오케이 칠사 왜 안오지? 위치가 가늠이 안되네 아 나 돌겠네 저 앞쪽에서 오는 애만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쟤는 어차피 일로 안오거든 여기 도는 애만 좀 아 온다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어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어 다행이다 7 4 1 4 어디 열쇠야 어 비디오다 비디오 테이프와 지하실 열쇠 이제 엘리베이터로 나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갈 수 있는거 맞아? 불이 꺼져있는데 여기 여긴가 보다 저 비상계단 맞네 비상계단인가 보다 제가 저 주변을 안 떠나요 절로 나가야되는데 제가 저 주변을 안 떠나요 절로 나가야되는데 아 아 아 미친 아 뭐야 아 뭐야 아 공격하는거였어? 아 미친 안에 있으면 안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미친 아니 공격 안하는 줄 알고 아니 아까도 살짝 보일 때 공격 안하길래 안하는 줄 알았지 어떡하지 아 그러면 이렇게 가야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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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문을 열고 문 안 열리지 않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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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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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안 됐다 아니다 아니다 안 됐다 된게 아니었다 여기 또 둘러봐야되네 이런 미친 보일러실도 가봐야되네 일단 그냥 하나 먹 하나 먹읍시다 그냥 저장도 안 돼서 일단 하나 먹어 어디부터 갈까? 엘리베이터를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 같으니까 보일러실부터 돌아야 될 거 같은데 네 흠 흠 어 오 쉣 잠깐만 잠깐만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갔어 보일러실 못들어가겠어 못들어갔어 지금 못들어갈 수 있는거 맞아? 어두워서 안보여 문이 안보여 아 일로 들어가는거야? 연기 때문에 못들어가는거 같은데? 아 못들어가네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는건가? 막혀있는걸 어차피 쟤가 못넘어오겠지? 아니 어떻게 아이템이 하나도 없냐? 아잠깐만 벨브 벨브부터 찾아야 돼 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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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리지 관리지부터 가야돼 어우 정면돌파할뻔했네 나가서 왼쪽으로 꺾어 왼쪽으로 꺾어야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네 왼쪽으로 꺾어줘 문 여는 소리에도 반응하면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거야 가다가 왜 돌아와 왼쪽으로 꺾어줘 잠시만 벨브 여기있다 뭐야 벨브게이드 뭐야 여기 어디야 관리지 옆문이 있었네 대박 대박 오 여기 길 아 오케이 옆길 일단은 들키기 딱 좋다 여기 구멍이 너무 많아서 꺽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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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꺾어져 그렇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가지고 오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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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긴거야 비너스의 눈물 술집 오 열쇠 나이스 술집 열쇠 얻었다 지하 와 진짜 어두워 이런덴 없겠지 완전 새카메 불빛도 없는데 자 이러면 어디로 가야되지 지하 아 이거 엘리베이터로 가야되는게 맞는걸까 자 엘리베이터는 쭉 직진 왼쪽인데 이게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없다보니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야 들어가 들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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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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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공격을 해 뭐야 아 이 버그 야 벽 뒤에 숨는건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씨 아 이 주식이 벽 뒤에 숨는건데 이거 어떻게 알고 지금 나가서 아씨 아씨 뭐야 엘리베이터 문 닫혀있잖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쪽 뒤로 나가야되나 뭔데 아 주방쪽 아 저쪽으로 가는건가 저 위인가 주류창고 저 뒤쪽에 길이 아 저긴가 아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네 그러면 아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아씨 소리를 너무 잘 들어서 문제네 안가니? 아 오케이 이러면 저쪽으로 가면 가자 저 괴물만 나오면 렉 걸리네 어 저쪽 갔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아 저 밸브 어 반짝이는거 뭐야 설마 저 밸브 뽑아와야되는거니? 오케이 됐다 아 아 재활용도 하네요 이 게임 재활용하는거 처음 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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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출구 이제는 입구 쪽에 생겼네 저거 오오 저거 주꾸박스가 여기도 있네 오렉 떠나는게 낫겠어 꽃인데 하얀꽃 아 아 여기 물이 잠겨져 있네 어 저장 그러게요 이거 발소리 나기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나? 오 찾았다 마지막 피규어 이노공주 피규어 찾았다 이러면 지하로 나갈 수 있거든요 아 잠깐만 내 짐 내 짐 가지러 다시 가야지 내 짐 짐 돌려줘 짐 어 여기도 막 물이 막 고여 있는데 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정렬 Only 여기는 이거고 아 근데 한 번에 보는 보면 안 되는게 쑤옵 이건 이거고 근데 한 번에 보는 보면 안 되는 게 각자 집이 다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가운데에 연결을 기준으로 근데 이러면 이렇게 됐는데 부드럽게 이어지는 부분만 연결하면 얘는 적어도 두개가 있어야 되거든 이거 하나랑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이게 제일 각자 출발할 때 이게 제일 난데 얘도 이거 하나 어 잠깐만 아니 이제 출발선이 맞아야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가운데 건 어떻게 돌리지? 아 가운데 것도 따로 돌아가나? 잠깐만요 아 이것도 돌아가는구나 됐다 안 돌아가는 건줄 오케이 어 아니야 집이 아니야? 아 됐다 이거 뭐야 세수로 시작한 것 하나는 곧 슬퍼하고 일곱에 친절한 영혼이 문을 열었다 이거는 백설공주 백설공주 하나를 둘로 바꾸고 그녀는 멀리 돌아다녔지만 다섯사랑은 그녀를 집으로 불러오리라 둘에게 희롱당한 그녀는 힘겹게 일하고 하나를 남겨둔 채로 길을 발견한다 이게 신데렐라 같은데 근데 이거 열쇠 이건 뭐지? 가운데가 인어공주 같은데 뭐야? 아 태엽이에요? 태엽은 길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한? 개수인 건가? 잠깐만 아이고 다섯이니까 잠깐만 제가 풀어볼게요 세수로 시작한 거 하나는 곧 슬퍼하고 일곱에 친절한 영혼이 문을 열었다 둘 일곱에 친절한 영혼이 문을 열었다 이거 빼기 더하기인가? 3 빼기 하나에 플러스 7인가? 아홉 번인가? 그런 식인가? 아니면 그냥 일곱 번인가? 너무 단순한데 일곱 번은 하나를 둘로 받고 그녀는 멀리 돌아다녔지만 다섯의 사랑은 그녀를 집으로 불러오리라 이것도 그냥 일단 단순하게 다섯 개 해볼게요 두레기 희롱당한 그녀는 흰겹기이라고 하나를 남겨둔 채로 길을 발견한다 이거 그냥 한 번? 어? 단순하네 단순한 거네요 단순하네 쉽네 쉬워 됐고 그러면은 아니 전 스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렉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렉이 좀 걸리네요 3층 이제 3층 키를 얻었으니까 3층 가가지고 근데 지도를 얻어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 엘리베이터가 어디냐 아 이거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된대 아이씨 아이씨 위에 좀비 있는데 2층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이쪽이던가 아이씨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렇게 멀지 않아 3층으로 올라가자 반대쪽에 노래 끝났어 어 여기 문 열려있어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돌려줘 내 짐 돌려줘 왜 짐을 안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드디어 드디어 짐을 얻었다 됐어 나이스 자 이러면 3층에 저기를 갈 수 있겠죠 일단 3층 올라가자 여기도 열리나? 오케이 오픈 여러분 여기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안 열리고 여기 또 열쇠를 찾아야 돼 다용두실 열쇠 볼만한 데가 312호밖에 없네 여기 여기 여기가 묵었던 방인 거잖아 비디오를 보자고 메리 어디 있는 거야 메리 이제 그만 좀 나와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제발 나와줘 엔딩은 언제 볼 수 있니 엔딩은 언제 볼 수 있니 엔딩은 언제 볼 수 있니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흐흐흐흫 탑잇 해당 흐흫 또 탑있냐 하하 완전 참한 스타일이네 하하 청순 마리안은 섹시 메리는 청순 왜 그래야지만 여기 그냥 사랑해 여기가 이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알 수 있습니까? 그 전혀 이 지역이 아픈 곳이 아픈 곳이 아픈 곳이 아픈 곳이 너무 잘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제임스 뭐지? 생각 누가? 마리아를? 뭐야 목을 졸라 누가 목을 조르고 있는데? 네? 메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뭐야 삼각두 뭐야 메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삼각두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고 사람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고 뭐야? 이래도 기억이 없어 제임스? 아 베개로 누른 거예요? 아 목을 조른 게 아니라? 로라? 아 비디오 보지 마라 정서야 안 좋아 내가 못 봐 이건 이 말이야 오 눈 커진 거 봐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어째서? 왜? 역시 맞네. 같이 생활했던 친구 맞네. 왜? 어째서? 아 진짜 그런건가? 너무 간호하기 힘들어서 죽인거야? 어 뭐야? 이게 지금 피피한 제임스의 머릿속인가? 내면인가 봐. 메리? 잠시만. 어디서? 근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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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무 가까워요 제발 안아버려 여기 안아버려 제임스! 제임스! 뭐야? 또 삼각된 형님이랑 싸울 때가 돌아오는 건가? 곤란한데? 곤란한데? 여기 불 타버린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왜 이렇게 됐냐? 불 질렀나? 아 맞아 여기가 현실일 수 있겠다 그치? 완전 옛날이니까 가능성이 있지 여기가 현실 세길 가능성이 있지 아치 어? 옆길이 있네요 이 밑에는 안 봐도 되는 건가?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네 그치 오우.. 뒤에 옆길로 왔는데? 방이 운전치 못하네 좀비가 잔뜩 나올 건데 저쪽이 길인 것 같으니 이쪽 한 번씩 훑어보고 갈게요 어머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닌 방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이거 깜짝 놀래라 화면에 크게 나와서 깜짝 놀랐네 화면에 크게 떠서 놀랐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 열고 여기 열고 여기 열고 설마? 우와 물.. 오케오케 뭐야 보지도 못했는데 밑에 있었네 오케이 잠깐만 칠팔 오케이 이대로 가야되겠네 여긴 못들어가고 여기도 다쳤어 하나씩 다 봐야돼 하나씩 어우씨 일단 좀비는 없는 듯하니 팍팍 돌아다니겠습니다 팍팍 돌아다니겠습니다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녀도 되겠어 앗 오케이 주사기 나이스 괴물 없어 괴물 없어 됐고 됐고 안 열리는 거 싹 다 확인하고 여기가 메인인 거 같으니까 여기도 확인 오케이 어? 아니구나 밑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았네 여기는 위에서 뭘 떨어뜨려야 되나보다 여기는 위에서 뭘 떨어뜨려야 되나보다 약간 반틈 갈라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위에서 떨구는 걸로 바닥을 부시나본데 이걸로 부시나보다 이걸로 부시나보다 아 손잡이니까 뿐이야 불편하게 아니 보세요 운전을 좀 제임스 면허 없어? 아이씨 내가 없어 일정 내려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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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 안봤어 오 옳이 아직 다 안봤거든 아직도 제대로 하는 법을 몰라 22? 이거 뭐야? 22? 사진 몇 개 뒤에 안 봤는데 22? 22번째 사진이라는 소린가? 여태까지 사진 주었을 때 뒷면을 잘 안 봐가지고 지금 가능성 있네 무녀 저 앞에 있는 거? 너의 멍을 치료할 방법은 없고 너의 상처는 위중할 것이다 제임스한테 하는 말 같은데 나가자 나가서 내려가면 되겠다 뛰는 것 중에 제일 제일 양호하다 이제 2층 이쪽을 쭉 돌아보면 되겠네요 어휴 C 어휴 C 일자 길이네 어휴 C 여긴 좀 여긴 좀 무서운데 자신을 씻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행을 제거하라 보는 앞에서 악행을 제거하라고 많이 준다 많이 주기는 많이 주기는 하네요 찝찝하지만 어지러워 어휴 C 눌래라 어휴 C 저장 저장하는 곳이 여기도 있군요 그냥 그냥 싹 다 타버렸는데 어 그림도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어 이거 무슨 무늬지 모양 기억하세요 약간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약간 물 구름 구름 이렇게 목걸이처럼 생기고 이렇게 뱀 엠 자 뭐 어디 표시 같으니까 기억해 두시길 누가 뭘 들었다 헤드 아니 누가 들은 거네 이거 헤드셋이 너무 멀쩡한데 헤드셋이 완전 멀쩡해 샛빙이야 이거만 안 탔어 불탄 뒤에 누가 들은 건데 그래도 길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주파수는 안정적이라 괴물은 없고 어 이거 뭐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까지 가라 그러네 찝찝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 엘리베이터까지 어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병원장인 건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쪽 불을 끌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군 와 진짜 싹 다 타버렸네 호텔 나름 이뻤던 것 같은데 형체가 사라져버렸네 엘리베이터 지금 여기가 2층이니까 여기가 2층이니까 지하로 그러게요 엘리베이터 작동되는 게 신기한데 야 이거 갇힌 거냐 아니 일단 여기가 이런 식이면 로라는 누구며 로라는 어디서 나온 거며 삼각두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약간 삼각두가 제임스 내면의 그 제임스 내면의 그 자아 아니야 막 사실 제임스는 스윗한 남자가 아니었던 거지 물론 일단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스윗함은 벗어난 게 맞지만 물이 벌써 여기까지 찼어 달리기가 안 돼 일단 달리기인지 걷는 건지 잘 모르겠네 내면에 있는 야수가 있는 거지 아까 왔던 그 길이네 그래도 파밍은 항상 눈을 돌려서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야 해요 군데군데 숨어있다고 이런데 문을 안 열려고 어우 눈부셔 오 불타고 있어 뭐야 그래 얘 앉을 어? 엄마? 엄마? 엄마 I was looking for you You're the only one left I was looking for you I was looking for you Maybe then I can finally rest 엄마 엄마 What's wrong? Wait You're not my mama 아빠 아빠를 걸어놨어 아빠를 지금 거세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 뭔가 배를 갈라놨는데 배를 갈라놨는데 pity me I'm not worth it Or maybe you think you can save me? 쓰레기 데이 쓰레기 데이 Will you love me? care for me? 엄마도 죽인 건데? 죽인 거 같은데? 뭐야 저기 옆에 안돼 안돼 어 요리할때 쓰려고 칼이 장미칼인 것 같아서 요리할때 좀 쓸려고 칼이 좋아보이길래 어 근데 안 뜨겁나봐 아빠를 죽였잖아 얘가 보이는 것도 얘가 보이는 게 얘는 메리를 죽였으니까 보이는 거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본데 여기에 돌아가? 그런가봐 어 뭐야 다시 원래대로 보여지네 아 준비가 있군요 어 근데 어 좀 잔인하긴 해 다리 한쪽이 없는 없는 것 같은데 미안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 좀비들이 생각보다 얌전하다? 라는 말이 무섭게 달려들겠지 또 비명소리 312 정리 예정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거들면 안 되는 문 여기 또 있네 어 여기 아까 거기구나 하긴 그쪽으로 왔으니까 잠시만 애들이 생각보다 얌전한데 애들이 생각보다 다들 얌전한데 아 저 문 건드려야 되네 바깥에선 안 되네 결국엔 건드려야 하는 문이니까 일단 건드릴게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어 뭐야 소리가 안 나네 소리 날 줄 알았는데 조용하네요 어 근데 너무 무섭다 이 제임스 내면에 있는 좀비들이라면 제임스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사이코패스인가? 이 아이들이 다 내면에 있는 애들이면 아내를 죽이고 나서 정신적으로 어 뭐야 이거 아 뭐 그러겠죠? 죄책감이 많았던 건 알겠는데 저런 괴물까지 내면에 어 뭐야 저장하는 거였어? 나 무슨 퍼즐인 줄 알았네 왜 아홉 개나 있지? 아홉 번 죽을 수 있다는 경고인가? 당신 아홉 번 이상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저장을 아홉 번 해야 한다는 저장을 아홉 번 해야 한다는 나온다 삼각두인가?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 뭐야 삼각두가 한 마리가 아니었어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두 마리야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도대체 몇 번을 죽는 거야? 몇 번을 더 죽여야 속이 시원한 거야? 일어난 거야 오 오 오 오 오 Ooh 오 아회 계속 안에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건가봐 저 삼각두가 심판받는다 어우씨 어이앤 잠깐만 어이앤 잠깐만 어이앤 이거 어떻게 싸우라고 야야야야야야야 오마이갓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 잠깐만 총을 쓰고 싶은데 못쓰겠어 아이씨 돌겼네 먹어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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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짤러서 둘이서 둘이서 싸우면 안될 잠깐잠깐만 아 먹어 약 먹어 약 먹으라고 왜 약을 안 먹냐고 왜 약을 안 먹냐고 왜 안 먹냐고 왜 안 먹냐고 저거 더블 배럴이냐고 장전을 못하겠네. 안죽는거 아뇨? 아 버티는거네 또 총알 낭배를 버티는거 같은데 똑같이 움직여 뭐야? 그러네 필요없다고 하니까 죽었는데? 심지어 필요없는 곳을 파괴하시오라고 떴어 뭐야? 진홍색 알. 이거 알이거든요? 이거는 녹빛알. 알 두개? 알이 왜 나오지? 저쪽으로 나가는거 맞네. 녹빛알. 아 양쪽 문인가보다. 아닌데? 진홍알은 어디다 넣는거야? 아 문이 두개구나? 이쪽이 두개구나?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생전에 했던 말인가? 아 생전에 했던 말인가? 아 아파서 약간 자기 혐오 생겼네. 자기 모습이 초채해서. 이 불구해? 백빛이 이제 죽을뉴가고 있어. 다행이 돼서 부족하다고 했는거야. 잠시 후에 죽을땐 다시 죽을땐 더 쉽게 죽을땐 더 쉽게 죽을땐 그냥 죽을땐 병원에서 내는 좋은 상품이 왜 이렇게 왜 아직도 여기 내가 말했을땐 오 죽을땐 안 돌아가 그래도 혼자 있는 건 무섭겠지? 넌 괜찮지? 내가 죽지 않지? 도와줘! 그럴 수 있지 아프면 그럴 수 있지 오 뭐야 왜 총알이 두 개씩이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어 얘 막판인가 보다 많이 주네 막판인가 봐 많이 주네 뭐가 또 있나 보다 총알도 많이 주네 이쪽에 내려가는 게 있는데 올라간대 이거 올라가는 게 보스전이겠지 뭐야 형태는 정신을 강제한다 26 맞네 이거 사진 그건가 봐 안 내려가지 사진 번호인가 봐 에이 근데 보스전 치고 주사기 하나만 주는 건 좀 그랬다 물약도 한꺼번에 주지 물약도 좀 주지 물론 난 많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저 주사기 하나에 의존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보다 높은데 그렇게 안 보였는데 보스전 치고는 메리인데 메리? 메리가 왜 여기 있어 침대와 메리 비가 와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나오나 진짜 메리가 총재라고 나랑 싸우나 했는데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아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근데 진짜 진짜 메리 같은데 형태가 있어 제임스 눈이 좀 이상해져는데 말이야 그치 말이야? 보지 말이야 집착이야 진짜 무서워 마리아가 최종 보스인가?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그런 거 있잖아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아무도 못 가지게 널 부셔버리겠어 아무도 못 가지게 널 부셔버리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말 미친 오 마 오 오 오 아 아 촉수 아니 말이야 마리아 나한테 왜 그래 맞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그 맞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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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찹쥐 이렇게 쎄다 패드로 총 쏘면 제가 못해먹겠네 총을 어떻게 바꾸지? 총 바꿔 아 잠깐만 미친 뭐 강화돼? 어 아니 뭐죠? 이거 또 지하에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아이템 어떻게 줍죠? 아이템 어떻게 줍죠?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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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로 마이소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주사기도 있네 뭐야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거야 뭐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아 아 그때 싸우는거랑 같은 방식이네 벌레가 벌레가 움직이는걸 보고있으면 좋겠지 벌레가 움직이는걸 보고있으면 좋겠지 아 너무 어두워서 내려오는 것도 안 보여. 어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린 거 보니깐 빗나가긴 했어. 자식... 어머니만 와 약간 그거 같아 그 스파이더맨에서 그 닥터 모시는 박사 그 박사랑 싸우는 느낌이야 아 두 번 맞아 아 두 번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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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 진짜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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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o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설마 설마 누구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친엔딩으로 지급받는다고? 뒤에 뭐 있어? 시체? 아니지? 시체야 설마 뭘 보는 거야? 뒤에 뭐가 있는데 그냥 같이 죽었네? 자살이네? 어 나 또 죄책감에 이 막 몸매서 따로 죽는 줄 알았다 아 예 아 아 아 아 이 시원한 흘러가서 당신은 내 가게 한 번에 가면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아직은 나는 지금 우리의 특별 곳에 기다리고 내가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고coon의 pain 그리고 loneliness. 제가 알고 있었나요. 저의 일을 하고 있었나요. 저의 일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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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내버리는 거잖아 I just disgust you so much but I'm afraid James I'm afraid you don't really want me to come home every time you come to see me I can tell how hard it is on you I don't know if you hate me or pity me maybe I just disgust you I'm so sorry when I first learned I was gonna die I couldn't accept it I was so angry I struck out at everyone I loved especially you that's why I understand if you hate me but I want you to know I will always love you even though our life together had to end like this I still wouldn't trade it for the world well this letter has gone on too long so I'll say goodbye I told the nurse to give this to you after I'm gone which means that as you're reading this I'm already dead but that's okay I'm not afraid of it anymore I just hope the pain will end soon so that you remember me for who I was and not what the disease made me I want you to go on I want you to live for yourself and for others like you did for me James you made me happy New year Unilatel 8가지 아니 근데 endlich 그 뭔가 다른 엔딩을 갈만한 요소가 잘 안 보였는데 이게 엔딩이 여덟 개나 있다는 게 신기하네 아니요 직접 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비디오에 죽이는 장면까지 나온 거 보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본인이 죽였다고 말한 것조차도 맞는 것 같고 아 나머지 엔딩이 2회차 되게 신기한 게임이다 분기점이라는 게 잘 안 보였는데 그렇지 여러분 그래도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드디어 끝냈네요 아 그래도 오늘 되게 길게 했다 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도 게임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어 노래하고 떠나는 엔딩도 있구나 굿굿굿 기본적으로 다들 수중 엔딩을 많이 보나 통금이랑 간호사가 억눌린 선효 마리아가 메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그래 뭔가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역시 난 보면서 보면서 내가 내면에 있는 뭔가일 거라고 생각했지 혹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맞췄다 내가 그 학생일 때 다른 유튜버 분이 하시던 거 봤을 때 내가 풀버전을 보진 않았어 솔직히 그때 공포 게임 제대로 본 적도 많이 없는데 초반에 본 적이 있는데 후반에 엔딩이 이런지는 처음 알았네 마지막에 삼각두가 죽는 장면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그런건가 나도 죽을 거니까 그런 거네 좀비들이 결국에는 약간 내면에 아 이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네요 억눌린 성욕이니 뭐니 이런 말이 있는 거고 이제 내가 방송에서나 하긴 좀 애매하니 그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아 로라는 죄의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해는 다 했습니다 어우 잠깐만 노래소리가 좀 크네 지은 죄가 없다고 전기톱 전기톱은 아 우여로 전기톱 싸우기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그 간호사 누나들 같은 경우는 전기톱 사용하기 힘들 거고 애초에 그 기어다니는 거미들은 총을 쏘고 나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아 재미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잖아 쟤는 왜 멀쩡하지 이랬잖아요 노래도 좋네요 노래도 완전 좋네 이거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아 뭐 넘길 수 있구나 와 389마리 잡고 55마리를 적 사격으로 잡고 격투로 333 선호하는 무기 강철 파이브 저 파이프 파이프 마스터입니다 17번 17번 죽은 거는 솔직히 그냥 일부러 죽은 것도 한두 개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3개 정도는 빼야 부순 창문의 수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부순 창문의 수 100개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 물약 지금 넘쳐 흐르는데 사실 실행한 횟피에서 1952 막 눌렀으니까 오 오 뭐야 배경 바뀌었어 오 이젠 여기가 나오네 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 아 그래도 괜찮네요 게임 내가 여태까지 했던 공포 게임 중에 최장기간 한 거 같은데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좀 약간의 버그는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막 거슬릴만한 건 아니었어서 괜찮았네요 와 재밌습니다 오늘 있다 여기까지 굿굿